안녕하세요. 수술가 이미호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스메 소세키의 그 후입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1867년 지금의 도쿄에서 파령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나스메 긴노스케. 도쿄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1900년 일본 문부성 제1회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2년간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귀국 후 도쿄제국대학 강사로 재직하던 중 문예지에 발표한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1905년 성공하면서 작가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사히 시문사의 전속 작가가 되어 일본 근대문학사의 획을 긋는 많은 작품들을 완성하였습니다. 특히 구우는 산시로와 문과 더불어 나스메 문학의 산부작을 이루며 진정한 근대문학의 효시를 알리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1918년 위계양 악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일본 국민작가로 불리고 있으며 일본의 천인 지폐에 지정된 인물입니다. 소설 그 후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 충청이 문앞을 달려가는 발소리가 났을 때 다이스퀘의 머릿속에는 도마처럼 생긴 커다란 나막신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나막신은 발소리가 멀어져감에 따라 어느 틈에 머릿속에서 빠져나와 사라져버렸다. 그러자 잠이 깼다. 베갯머리를 보니 겹동백 한 송이가 다다미 위에 떨어져 있다. 다이스퀘는 간밤에 잠자리에서 분명히 그 꽃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귀에는 그 소리가 천장에서 고무공을 내던질 때 나는 소리만큼 크게 울렸다. 밤이 이슥해 주위가 고요해진 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오른손을 심장 위에 얹고 늦골 끝에서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맥박 소리를 확인하면서 잠을 청했다. 잠시 갓난 아이의 머리 크기만큼이나 커다란 꽃을 밀그러미 들여다보던 그는 갑자기 생각난 듯이 누운 채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다시 심장의 고동 소리를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다. 누워서 가슴이 뛰는 소리를 듣는 것은 요사이 생긴 버릇이다. 심장은 여전히 고르고 또렷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이 고동과 함께 따뜻한 선홍색 피가 천천히 흐르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은 지금 흐르고 있는 생명을 손바닥으로 누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손바닥에 느껴지는 시곗바늘과 유사한 울림은 자신을 죽음으로 유인하는 경종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경종을 듣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다면 피를 담는 자루가 시간을 담는 자루의 역할을 겸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얼마나 편할까, 얼마나 마음껏 삶을 의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다이스키는 문득 소름이 끼쳤다. 그는 격렬한 피의 흐름과 무관한 평온한 심장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한 남자다. 그는 누워서 이따금 왼쪽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만일 여기를 쇠망치로 한번 얻어맞는다면 하는 생각을 떠올릴 때가 있다. 탈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살아있다고 하는 이 틀림없는 사실을 거의 기적에 가까운 요행으로 느끼기조차 한다. 그는 가슴에서 손을 떼고 머리마트 신문을 집어들었다. 이불 속에서 양손을 꺼내 신문을 좌우로 크게 펼치자 왼쪽 면의 남자가 여자에게 칼부림하는 그림이 있었다. 그는 곧 다른 면으로 눈을 돌렸다. 거기에는 학교 분규에 관한 기사가 커다란 활자로 지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이스키는 잠시 그 기사를 읽다가 이윽고 나른한 손으로 신문을 이불 위로 툭 떨어뜨렸다. 그러고 나서 담배를 한 개피 피우며 약간 이불을 밀쳐낸 다음 다다미 위에 동백꽃을 집어서 코끝에 갖다댔다. 잎과 콧수염과 코가 온통 가려졌다. 담배연기가 동백꽃잎과 꽃술에 얽혀 맴돌았다. 동백꽃을 하얀 요유에 놓고 일어나 욕실로 갔다. 욕실에서 정성껏 이를 닦았다. 그는 고르게 난 자신의 치아에 대해 평소 흡적해하고 있었다. 윗옷을 벗고 가슴과 등을 깨끗이 문질렀다. 그의 피부에서는 섬세한 윤기가 돌았다. 향유를 바른 자리를 잘 닦아낸 것처럼 어깨를 움직이거나 팔을 올릴 때마다 지방질이 살짝 퍼져있는 부분이 보인다. 그는 그것 또한 만족스러웠다. 이어서 검은 머리에 가르마를 탔다.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머리는 신기할 정도로 말을 잘 들었다. 수염도 머리와 마찬가지로 섬세하고 산뜻하게 임위를 품이 입게 덮고 있다. 다이스케는 통통한 뺨을 양손으로 두세 번 어루만지며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그건 마치 여자가 분을 바를 때의 손놀림과도 같았다. 실제로 그는 필요하다면 분조차 바를 만큼 자기 용모의 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한과 같은 골격과 얼굴 표정이다. 그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그런 얼굴로 태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남들로부터 멋쟁이라는 말을 들어도 거북스러워하는 일이 없다. 그 정도로 그는 구시대적 통념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다. 약 30분 후에 그는 식탁에 앉았다. 뜨거운 홍차를 마시면서 구운 빵에 버트를 바르고 있는데 가도노라는 서생이 객실에서 신문을 가져왔다. 내게 벌어져분 신문을 방석 옆에 놓으면서 선생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요? 라며 과장된 어조로 말을 걸었다. 이 서생은 다이스키를 대할 때는 선생님, 선생님하고 경칭을 쓴다. 다이스키도 처음에는 한두 번 쓴 웃음을 지으며 만류했지만 하지만 선생님 하고 금세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마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이제는 서생에게만은 자연스럽게 선생님으로 통하고 있다. 실제로 서생이 집주인인 다이스키를 부르기에는 선생님 이외에 달리 적당한 호칭이 없다는 것을 다이스키는 서생을 도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학교 풍길 건 말인가? 라고 말하며 다이스키는 태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빵을 먹었다. 정말이지 통쾌하지 않습니까? 교장을 배척한 건 말인가? 네, 아무래도 사직하게 되겠죠? 라며 기쁜 표정을 지었다. 교장이 사직이라도 하면 자네에게 뭔가 득될 일이라도 있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런 손익을 따져서 통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이스키는 계속 빵을 먹었다. 자네는 이번 분기회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교장이 미워서 배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손익 문제가 걸려 있어서 배척하는 것인지 알고 있나? 라고 말하며 세주전자 속에 뜨거운 물을 홍차잔에 부었다. 모르겠는데요. 그럼 선생님은 알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지. 모르긴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그런 소동을 일으킬까? 그건 방편이야. 음, 그런가요? 라며 가돈호는 약간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다이스키는 그러고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가돈호는 이 이상은 전달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이상은 아무리 말해도 시침이 떼고 음, 그런가요? 하는 식의 반응만을 보일 뿐이다. 이쪽에는 하는 말에 대해 긍정하는 것인지 부정하는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다이스키는 그런 점에 신경이 쓰이지 않아 좋다고 생각해서 그를 서생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학교에도 가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빈둥대고 있다. 그래서 자네 외국어라도 좀 배워보면 어떻겠나? 라고 묻는 때도 있다. 그러면 가돈호는 언제나 그럴까요? 라든지 역시 그래야 할까요? 라고 대답할 뿐이다. 결코 해보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태해서야 분명한 대답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행히 머리와는 달리 몸은 잘 움직이는 편이어서 다이스키는 그 점을 퍽 높이 사고 있다. 다이스키뿐만 아니라 전부터 있어 온 아주머니 가돈호 덕분에 요즘은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때문에 아주머니와 가돈호는 매우 사이가 좋았다. 선생님은 도대체 뭐랄 생각일까요? 아주머니? 저런 분이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지. 걱정할 필요 있으려고.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라도 했으면 해서요. 결혼이라도 하신 다음에 천천히 할 일을 찾으실 생각이시겠지 뭐. 참 부럽기도 하다. 나도 저렇게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러 다니면서 지냈으면 하네요. 자네가 말이야? 책은 읽지 않더라도 저렇게 놀면서 지낼 수만 있다면. 그건 모두 전생에 이미 정해진 길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지. 역시 그럴까요? 대개 이런 두의 대화다. 가돈호가 다이스키의 집으로 옮겨 오기 2주일 전에는 독신인 젊은 주인과 이식객 사이의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자네는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나? 전에는 다녔었지만 지금은 그만두었습니다. 원래 어딜 다녔지?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쉬 실증을 내는 성격이라서. 금방 싫어지던가? 글쎄요. 그런 편이죠. 그럼 그다지 공부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지. 예.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집안 형편도 그다지 좋지 않으니까요. 우리 집 아주머니가 자네 어머님과 아는 사이라고 하던데. 네. 예전에 아주 가까이에서 사셨거든요. 어머니는 역시 역시 하찮은 부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아무래도 요즘은 불경기라서 벌이가 그다지 신통치 않은 듯합니다. 신통치 않은 듯하다니 함께 살고 있지 않나? 함께 살고 있긴 합니다만 귀찮아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형님은? 형은 우체국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은 그뿐인가? 그 외에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은행에서. 하지만 사완을 겨우 면한 정도죠. 그럼 놀고 있는 것은 자네뿐이잖나?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자네는 집에 있을 때 뭐라며 지내나? 글쎄요. 되게 잠을 자죠. 아니면 산책을 하든가 하고요. 다른 가족들이 모두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자네만 놀고 지내는 것이 괴롭지 않은가?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척이나 화목한 가정인가 보군. 그다지 싸움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하지만 어머님이나 형님은 하루빨리 자네가 독립해 주기를 바랄 텐데 그럴지도 모르죠. 자네는 포기나 태평스러운 성격인 듯하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 별로 거짓말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넨 진짜 낙천가로군. 네. 말하자면 낙천가라고 할 수 있겠죠. 형님은 올해 몇 살이지? 글쎄요. 아마 스물여섯일 겁니다. 그럼 이제 결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형님이 결혼하더라도 지금처럼 지낼 생각인가? 그것은 그때 가봐야지요.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 친척은 없나? 숙모님이 한 분 계시긴 합니다. 지금 요코하마에서 해운업을 하고 계시죠. 숙모님께서 말인가? 숙모님이 하신다기보다는 말하자면 숙부님이 하시는 거죠. 거기라도 부탁해서 일자리를 얻어보면 어떻겠나? 해운업이라면 사람이 꽤 많이 필요할 테니까. 제가 전성적으로 게으른 편이라는 걸 아시니까 아마도 거절하실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단정 지어서야 되겠나? 실은 자네 어머님께서 우리 집 아주머니를 통해서 자네를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하더군. 네. 뭔가 그 비슷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 자네 스스로는 도대체 어쩔 생각인가? 글쎄요. 되도록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우리 집에 올 생각인가? 그랬으면 합니다. 하지만 잠이나 자고 산책만 해서는 곤란하지. 그건 염려 마십시오. 몸은 튼튼한 편이니까요. 목욕물이라도 기고 그러겠습니다. 수도가 있으니 목욕물은 길어오지 않아도 되네. 그럼 청소라도 하지요. 가도노는 이런 조건으로 다이스케의 서생이 된 것이다. 다이스케는 이윽고 식사를 끝내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찬장 뒤에서 무릎을 감싼 채 오두커니 기둥에 기대고 있던 가도노는 이때 다하고 다시 주인에게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심장 상태가 좀 어떠십니까? 얼마 전부터 생기기 시작한 다이스케의 버릇을 알고 있기에 약간은 놀리는 듯한 말투다. 오늘은 아직 괜찮아. 내일쯤 되면 무슨 일이라도 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정말이지. 선생님처럼 건강에 그렇게 신경을 써서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병에 걸리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병에 걸려 있다네. 가도노는 단지 그럴까요? 라는 대꾸만한 채 윤기가 흐르는 다이스케의 안색과 거둬 틈새로 드러나는 살집이 좋은 어깨 언저리를 바라보았다. 다이스케는 이럴 때면 늘 이 청년이 가엾어진다. 그가 보기에 이 청년이 머리에는 소의 뇌가 들어차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야기를 시켜보면 보통 사람의 절반 정도밖에 따라오지 못한다. 간혹 옆길로 새기라도 하면 이내의 길을 잃어버린다. 논리로 다져진 집안을 위에서부터 파 내려간 갱도 같은 곳에는 애당초 발을 들여놓을 생각도 못한다. 신경계로 말할 것 같으면 더더욱 형편이 없다. 마치 성긴 밧줄로 얼기설기 짜놓은 듯하다. 이 청년이 생활태도를 들여다본 다이스케 로서는 그가 결국 무엇 때문에 힘들여 숨을 쉬며 생존하고 있는지 의아한 생각마저 들었다. 다이스케의 신경은 그만이 가지고 있는 빈틈없는 사고력과 예민한 감수성에 대해 지불해야 할 세금이다. 고상한 교육을 받은 태상으로서의 고통이다. 그것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탓에 받아야 하는 불문의 형벌이다. 그러한 희생을 감수했기에 자신은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아니 어떤 때는 그러한 희생 그 자체의 인생의 진정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돈호가 그런 것을 이해할 리 만무하다. 가돈호군 우편물 온 거 있나? 우편물 말입니까? 글쎄요 아 왔습니다. 엽서와 편지가 책상에 두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리 가도록 하지. 다이스케의 말투가 개운지 않은 듯해서 가돈호는 곧 일어섰다. 그리고 엽서와 편지를 가지고 왔다. 엽서는 오늘 2시 도쿄도차 바로 앞면에 적힌 여관의 투숙. 우선 이 점만을 알리고 내일 오전에 만나고 싶음. 이라고 연한 먹으로 흘려 쓴 지극히 간략한 내용으로 앞면에는 우라진 보추에 있는 여관 이름과 히라우카슨네지로라는 발송인의 이름의 뒷면과 같은 거친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벌써 왔구먼 어제 도착했나 보군. 하고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고 나서 이번에는 편지를 집어드니 아버지의 필적이 분명했다. 2, 3일 전에 돌아왔고 급한 일은 아니지만 이것저것 할 이야기가 있으니 이 편지가 도착하는 대로 곧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는 규투에 벚꽃이 아직 활짝 피지 않았다느니 급행 열자가 만원이어서 답답했다느니 하는 한가로운 내용이 몇 줄 적혀 있었다. 다이스케는 편지를 접으며 묘한 표정으로 엽서와 편지를 비교해 보고 있었다. 자네 전화 좀 걸어주지 않겠나 집으로 말일세 아 본가의 말입니까? 걸어서 뭐라고 말씀드리죠?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니 찾아뵙지 못하고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꼭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게 네 어느 분께 말씀드리죠? 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오셔서 할 말이 있다고 잠깐 들르라고 하시는데 뭐 꼭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 얘기나 그렇게 전하게 네 카도노는 곧장 나갔다. 다이스케는 식당에서 객실을 지나 서재로 돌아갔다. 둘러보니 말끔히 청소가 되어 있었다. 책상 앞으로 가서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하다 중간쯤 이르러서 갑자기 손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스무살 쯤 된 여자의 상반신 사진이 있었다. 다이스케는 눈을 내리뜨고 여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옷이라도 갈아입고 히라우카의 숙소로 찾아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던 참에 때마침 히라우카가 다이스케를 찾아왔다. 덜컹덜컹거리며 인력거를 문 앞까지 타고 와서 여기다 여기하며 인력거를 세우는 목소리는 분명히 3년 전에 헤어질 때의 목소리 그대로였다. 현관에서 맞이하는 아주머니를 붙들고는 숙소에 지갑을 두고 와서 그러니 20점만 빌려달라고 하는 말투는 학창시절의 히라우카를 연상케 했다. 어쩐 일인가? 자 편히 앉게나? 어 의자가 있구먼! 하면서 히라우카는 안락의자의 몸을 내던지듯 털썩 주저앉았다. 15간 이상 나감직한 자신의 몸을 서푼어치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듯한 태도였다. 꽤 좋은 집이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데? 그 후 어떻게 지냈나?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로 말하기도 곤란하고 글쎄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지. 전에는 편지가 자주 와서 소식을 알 수 있었는데 요즘은 통 편지를 보내지 않으니 말이야. 자네 얘기만이 아니라 어디고 모두 소식을 끊었었지. 히라우카는 갑자기 안경을 벗고 양복 주머니에서 잔뜩 구겨진 손수건을 꺼내서는 눈을 껌뻑거리며 닿기 시작했다. 나는 그렇다 치고 자네는 어떤가? 나는 여전하지. 그게 가장 좋은 거야. 나는 너무 변화무쌍해서 탈이지. 오 벚꽃이 있구먼.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것 같군. 역시 기후가 상당히 다르단 말이야. 거기는 상당히 따뜻하겠지? 그럼 상당히 따뜻하지. 마치 자신의 존재를 갑자기 의식해서 깜짝 놀란 듯한 어투였다. 다이스키는 다시 히라우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히라우카는 권련에 불을 붙였다. 그때서야 아주머니가 사기로 된 차주전자에 차를 따서 가져왔다. 방금 세주전자에 물을 부었기 때문에 끓는 데 시간이 걸려서 죄송하다는 변명을 하며 탁자 위에 쟁반을 놓았다. 두 사람은 아주머니가 말하는 동안 자단으로 만든 쟁반을 보며 잠잠고 있었다.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자 아주머니는 혼자서 짐짓 꾸며낸 웃음을 지으며 객실에서 나갔다. 저 사람은 누구지? 이라는 아주머니인데 가정부로 두었지. 밥은 먹어야겠기에. 붙임성 있는데? 다이스키는 붉은 입술의 양 끝을 활 모양처럼 약간 끌어내리면서 깔보듯이 웃었다. 지금까지 이런 곳에서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네 집에서 누군가 데려와도 되잖나? 많이 있잖아. 전부 젊은 사람들만 있어서. 젊으면 더욱 좋지 않나? 어쨌든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안 돼. 저 아주머니 말고 누가 또 있나? 서생이 한 명 있지. 가돈우는 어느새 돌아와서 부엌에서 아주머니와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뿐인가? 그뿐이야? 왜? 아직도 장가가지 않았나? 다이스키는 약간 얼굴을 붓힐 듯 했으나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침착해졌다. 장가를 들었다면 자네에게 알리지 않았겠나? 그보다도 자네라고 말하려다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다이스키와 히라우카는 중학교 때부터 아는 사이로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년간은 거의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었다. 그때는 서로 모든 것을 덜어놓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이기도 했다. 그것이 말로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옮겨지는 일도 적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입 밖에 낸 모든 말에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일종의 희생이 언제나 내포되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당장 치르고 나면 그 즐거움이 고통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진부한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1년 후에 히라우카는 결혼을 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은행의 계안지방에 있는 어느 지점으로 정근을 가게 되었다. 다이스키는 떠나는 날 신혼부부를 신바시역까지 전송하러 나가 쾌활한 목소리로 곧 돌아오게나 하며 히라우카의 손을 잡았다. 히라우카는 하는 수 없지 당분간 참아야지 라고 내뱉듯이 말했으나 안경 너매에는 드그이 만면한 눈빛이 부러울 정도로 번득이고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다이스키는 갑자기 그 친구가 미워졌다. 집에 돌아와 하루종일 방안에 들어박힌 채 생각에 잠겨있었다. 형수와 함께 음악회에 가기로 한 약속까지 취소해 형수가 무척 걱정스러워했을 정도였다. 히라우카는 자주 소식을 전해왔다. 잘 도착했다는 엽서, 거기서 새살림을 차렸다는 연락, 그것이 일단락되자 지정근무에 관한 이야기, 자기의 장래 희망 등 이런저런 사연을 적어보냈다. 편지가 올 때마다 다이스키는 항상 정성껏 답장을 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답장을 쓸 때면 다이스키는 항상 어떤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어떤 때는 견딜 수 없어서 쓰다가 도중에 그만두어버린 적도 있었다. 다만 히라우카 쪽에서 지난 날 다이스키가 해준 일에 대해서 약간의 감사의 뜻을 전해오는 경우에만은 쉽게 글이 나가 비교적 순조롭게 답장을 쓸 수가 있었다. 그러는 동안 점점 편지 왕래가 뜸해져서 한 달에 두 번이 한 번으로 줄고 그 한 번이 또 두 달, 석 달 간격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히라우카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지낼 수만은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 이따금 그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모저모 떠올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단지 머릿속으로 떠올릴 뿐이지 직접 안부를 물어본다든지 할 만큼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일 용기도 그럴 필요도 그다지 느끼지 못한 채 지금까지 지내왔었는데 2주일 전에 갑자기 히라우카로부터 편지가 온 것이다. 머지않아 그곳을 떠나 도쿄로 올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승진의 뜻으로 발령 내린 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갑자기 직업을 바꿔보려고 하니 도쿄에 도착하거든 아무쪼록 잘 부탁한다고 적혀 있었다. 아무쪼록 잘 부탁한다는 말이 정말로 뭔가를 부탁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례적인 표현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히라우카의 일신상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이수게는 그때 섬뜩했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런 변화의 자초지정을 물어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대화가 빗나가버려 쉽사리 본론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기회를 엿보아 다이수게가 이야기를 꺼내면 뭐 천천히 얘기해야지 라는 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리고 좀처럼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근처에서 식사나 하지? 히라우카가 나중에 천천히 하기로 하자며 내키지 않아 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근처의 양식집으로 갔다. 거기서 두 사람은 술을 꽤 마셨다. 먹고 마시는 것은 옛날 그대로군 이라는 말이 나오자 어색했던 대화는 점점 부드럽게 풀려나갔다. 다이수게는 2, 3일 전에 구경갔던 니콜라이 성당의 부활절 축제에 대해서 괴활하게 이야기했다. 축제는 밤 12시를 기해서 온 세상이 잠들어 고요해질 무렵에 시작된다. 참배자들이 긴 복도를 돌아서 본당으로 돌아오면 어느새 수천 개의 촛불이 일시에 켜진다. 사람들이 발길이 끊긴 밤 벚꽃 놀이는 정말 좋더군. 좋겠지. 나는 아직 본 적이 없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안은 그래도 팔자 좋은 거지. 사회에 나가보면 좀처럼 그럴 엄두도 못 내니까. 나는 소위 사회생활의 경험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네. 고통스러울 뿐이지 않나? 생각이 꽤 바뀐 것 같군. 하지만 그 고통이 나중에는 약이 된다는 것이 예전의 자네의 지론이지 않았던가? 그건 식견이 모자라는 청년이 세속적인 논리에 흠뻑 빠져 적당히 얘기하던 때의 지론이었지. 그런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버렸다네. 하지만 자네도 이제는 세상에 발을 내딛어야 하지 않겠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곤란하지. 세상에 오래전에 발을 내딛었지. 특히 자네와 헤어진 뒤로는 세상이 매우 넓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 단지 자네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성격이 다를 뿐이지. 그런 식으로 허세 부려봤자 곧 항복하고 말걸? 물론 생활이 곤란해지면 언제라도 항복하게 되겠지. 하지만 당장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뭐하러 해서 그런 무의미한 경험을 해야 하겠나? 인도 사람이 외투를 입고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걸. 히라오카이 양미간에 잠시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벌건 눈으로 한 곳을 응시한 채 담배를 뻐근뻐근 피우고 있었다. 다이스키는 조금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 학교 선생인데 한 곳만으론 생활하기 힘드니까 서너 곳을 드나들며 가르치고 있는데 불쌍하게도 수업 준비를 하는 시간과 교단에 서서 기계적으로 입을 움직이는 시간 외에는 전혀 틈이 없는 거야. 외국에서 정상급 음악가가 온다 해도 들으러 갈 기회가 없을 수밖에. 결국 음악이라는 어떤 아름다운 세계에는 전혀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이만큼 불쌍한 무경험은 없다고 생각해. 빵과 관련된 경험은 절실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저열한 거지. 빵을 떠나고 물을 떠난 고상한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야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 없지. 자네는 나를 아직도 철부지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살고 있는 고상한 세계에서는 자네보다 내가 훨씬 연장자라고 생각하네. 그래? 언제까지라도 그런 세계에서 살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 두 사람은 취해서 밖으로 나왔다. 조금 걷지 않겠나? 다이스키가 제안했다. 조용한 장소를 골라 걷고 있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말문이 열려 기다리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히라오카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부임 당시 그는 사물을 익히고 지방의 경제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상당히 바쁘게 일했다.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현지 사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보려 했지만 지휘상 부득이 자신의 계획은 단지 계획으로만 미래의 시험용으로 머릿속에 간직해 두었다. 하긴 처음에는 여러모로 지점장에게 권유해 본 적도 있지만 지점장은 늘 냉담한 반응이었고 전혀 상대해 주지 않았다. 복잡한 이론을 꺼내면 몹시 언짢아했다. 풋내기가 뭘 알겠느냐는 식이었다. 날이 감에 따라 어느덧 그런 불만도 사라져가고 점차로 히라오카는 주위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게 되었다. 그러자 지점장의 태도도 점차 달라졌다. 때로는 지점장이 먼저 인원을 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히라오카도 이제 학교를 갓 졸업한 행원이 아님으로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곤란해 할 말은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 했다. 이제 지점장은 히라오카의 장례에 대해서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었다. 어제 하나 본점으로 돌아갈 차례가 되니 그때는 같이 가자는 눈, 농담반, 진담반의 약속까지 했다. 그 무렵에는 사무에도 익숙해지고 신임도 두터워진 데다 교제 범위도 넓어져서 자연히 공부할 틈이 없어졌는데 한편으로는 공부가 오히려 실무에 방해가 되는 듯한 느낌마저 들기도 했다. 지점장이 히라오카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듯이 히라오카는 자신의 부하인 세키라는 행원을 신임하여 이런저런 의논 상대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그 행원이 어떤 게이샤와 가깝게 지내면서 어느 틈에인가 공금을 유용하여 회계에 차질을 빚었다. 결국 그 사실이 탄로난 뒤 당사자가 해고를 당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점장까지 다수 곤란해질 것 같은 상황이었기에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사직을 자정했다. 히라오카의 이야기는 대략 이런 내용이었지만 따이스키에게는 지점장의 설득에 의해 히라오카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들렸다. 왜냐하면 히라오카의 말 끝에 회사원이란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환이 좋아지는 법이야. 사실은 새끼가 겨우 그 정도 돈을 썼다고 해서 바로 파면이 된다면 그건 딱 한 일이지 라는 대목이 있었기에 그런 추측을 했던 것이다. 그 행원이 써버린 돈은 어떻게 했지? 지점장한테 빌려서 내가 채워 넣었지. 왜 지점장이 직접 그 새끼라는 행원에게 빌려주지 않았을까? 히라오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이스키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다이스키는 히라오카가 이야기한 것 말고도 뭔가 사연이 더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진상을 파헤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또한 그런 호기심을 느끼지 못할 만큼 지나치게 도시화되어 있었다. 20세기 일본에 살고 있는 그는 서른도 채 안 된 나이에 이미 닐 아드미라리의 경지에 달해 있었다. 그의 사고는 인간의 어두운 세계를 접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촌스럽지는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글쎄. 지금까지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역시 같은 직종이 좋을지도 모르겠군. 글쎄. 사정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 사실은 자네에게 차분히 상의하려던 참이었어. 어떤가? 자네 형님 회사에 일자리가 없을까? 그래? 부탁해보지. 2, 3일 사이에 집에 갈 일이 있으니까. 하지만 잘 될지 모르겠군. 혹시 회사가 안 된다면 신문행사이더라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 그것도 좋겠군. 미치요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고마워. 여전하다네. 자네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군. 사실은 오늘 데리고 오려 했는데 흔들리는 기차에 시달려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여관에 두고 나왔지. 전차가 두 사람 앞에서 멈췄다. 아이의 일은 참으로 안 되었네. 응. 가슴 아픈 일이었지. 그때는 일부러 위로 편지를 보내줘 고마웠네. 어차피 죽을 바에야 태어나지 않는 편이 좋았는데. 그 후로는 어떤가? 아직 소식이 없나? 응. 아직 일할 것도 없이 이젠 어렵겠지. 몸이 그다지 좋지 않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옮겨 다닐 때에는 아이가 없는 편이 오히려 편해서 좋을지도 모르겠군. 그야 그렇지. 아예 자네처럼 독신이라면 한결 마음이 편해서 좋을지도 모르지. 자네도 혼자가 되면 되잖나? 농담 말게. 그보다도 집사람이 자네가 결혼을 했는지 여태껏 안 했는지 퍽 궁금해하더군. 그때의 전차가 왔다. 다이스키에게는 세이고라는 형이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가 관계하는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곳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메코라는 부인과의 사이에 두 아이를 두었다. 아들은 세이타로라고 하며 열다섯 살이다. 그 아래 여자아이는 노이코라고 하며 세 살 더 오리진다. 다이스키에게는 형 이외에 또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외교관에게 시집가서 지금은 남편과 함께 서양에 나가 살고 있다. 세이고와 누나 사이에 또 한 명. 그리고 그 누나와 다이스키 사이에도 또 한 명의 형제가 있었으나 그 둘은 어릴 적에 죽었다. 어머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다이스키의 가족 구성은 이러하다. 그 중에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서양에 간 누나와 최근에 독립한 다이스키뿐이었으므로 본가에는 모두 다섯 명이 남아있는 셈이다. 다이스키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은 본가에 돈을 받으러 간다. 다이스키는 부모의 것인지 형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 꼭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 심심하면 가기도 했다. 다이스키는 형수를 좋아했다. 형수는 덴포시대의 고풍스러움과 메이지의 현대풍을 막어 뒤섞여 놓은 듯한 인물이다. 일부러 프랑스에 있는 시누이에게 부탁해서 어려운 이름이 붙은 상당히 비싼 옷감을 들여온 다음 그것을 내대 사람에게 꿰매게 해서 오비를 만들어 입어보기도 하는 사람이다. 나중에 그것이 일본에서 수출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한바탕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형수는 서양 음악을 좋아해서 종종 다이스키와 함께 들으러 가곤 했다. 그런가 하면 점술에도 매우 관심이 있어 세키류시와 오지마라는 관상가를 퍽이나 숭배하고 있었다. 다이스키도 두세 번 형수에게 끌려서 인력거를 타고 점쟁이 집까지 함께 간 적이 있다. 세이타로란 조카는 요즘 야구에 빠져 있다. 다이스키가 때때로 캐치볼 상대가 되어주기도 한다. 세이타로는 별난 욕심이 있는 아이다. 매년 많은 군고구마 장수들이 일제히 빙수 장수로 바뀌는 초여름이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땀도 안 나는데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 아이스크림이 없을 때는 대신 빙수라도 사 먹었다. 그러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온다. 최근에는 만일 스모 상설 경기장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 보고 싶다며 삼촌 스모 선수 중에 아는 사람 없어요? 라고 다이스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누이코라는 여자아이는 무슨 말을 하면 아이참! 그만두세요! 라고 새침을 뗀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리본을 바꿔 달았다. 요즘은 바이올린을 배우러 다닌다. 돌아오면 톱날을 세우는 듯한 소리를 내며 연습을 했다. 하지만 누가 보고 있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 방문을 걸어잠그고 끼익 끼익 소리를 내니까 부모는 제법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다이스키만은 가끔 살짝 문을 열기 때문에 아이참! 안 돼요! 라고 투정을 듣는다. 형은 대체로 집에 없을 때가 많다. 특히 바쁠 때면 집에서는 아침밥만 먹을 뿐이므로 아버지가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는지 두 아이는 전혀 몰랐다. 다이스키는 두 조카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다. 형수에게도 버기나 신임을 받고 있었다. 형에게는 신임을 받고 있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다. 간혹 형제가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상투적인 이야기나 할 뿐이다. 서로가 아주 태연스럽게 말을 주고받는다. 다이스키에게 가장 버거운 상대는 아버지다. 나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젊은 첩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았다. 다이스키는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축첩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매우 잔소리가 심한 편이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잔소리가 뼈에 사무칠 정도로 괴롭게 느껴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그다지 난감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견디기 힘든 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청년 시절과 다이스키의 현재를 뒤섞어 생각하고 양쪽이 그리 다를 바가 없다고 믿고 있는 점이었다. 따라서 자신이 옛날의 세상을 살아가며 지녔던 마음가짐으로 다이스키도 처신하지 않으면 잘못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다이스키는 뭐가 잘못이냐고 반문한 적이 없다. 그러니 결코 언쟁이 벌어지는 일은 없었다. 다이스키는 한때 불큰한 성격이어서 18, 19살 때 아버지와 정면으로 충돌한 적이 한두 번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학교를 졸업하고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자 그런 성격이 어느덧 없어졌다. 그 후로는 여태까지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 아버지는 그것을 자신의 훈육 효과로 믿고 내심 흡족해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아버지의 이른바 훈육은 부자간에 오가는 따뜻한 정을 정점 냉각시켰을 뿐이다. 적어도 다이스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리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대한다 손치더라도 결국 피를 나는 부자간이 아닌가. 아들이 부모에 대해 선천적으로 느끼는 정은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다루든 간에 변할 리가 없다. 교육을 위해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그 결과는 결코 혈육의 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돈 버는 게 싫으면 안 해도 좋아. 반드시 돈을 버는 것만이 일본을 위한 길은 아닐 테니까 꼭 돈을 벌지 않아도 좋다. 돈 때문에 이러쿵저러쿵하면 너도 기분이 나쁘겠지? 돈은 종전처럼 내가 보조해 주마. 나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매달 네 생활비 정도야 어떻게든 해 주지. 그러니 맘 잡고 뭔가 해보도록 해라. 국민의 의미로서 말이야. 너도 벌써 서른 아니냐? 그렇습니다. 서른이나 되어서 한량처럼 빈둥거리는 것은 아무래도 보기 좋지 않구나. 다이스키는 결코 빈둥거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은 직업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교한 불의의 인간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아버지가 가엾어졌다. 아, 너를 찾아오던 친구가 있었지? 히라우카 말씀입니까? 그래, 히라우카 말이야. 그 친구는 그다지 성적이 좋았던 편도 아닌 것 같던데 졸업하고서 바로 어딘가에 취직하지 않았느냐? 그 대신 해고당에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다더냐?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겠지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라도 저질렀느냐?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당연한 일을 했겠지만 또한 그 당연한 것으로 인해 실패도 했겠지요. 허허, 하고 노인은 내키지 않는 듯 대답했지만 곧 어조를 바꿔서 설교실을 하기 시작했다. 젊은 사람들이 실패하기 쉬운 것은 전적으로 성실성과 열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나이까지 일해온 경험으로 볼 때 아무래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느니라. 성실성과 열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아니, 그런 일은 좀처럼 있을 수 없다. 아버지의 머리 위에는 중용에 나오는 성자 천지 도야라는 글에 쓰여있는 액자가 눈에 띄게 걸려있다. 옛 영주가 직접 써준 휘호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끔찍이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약간 열려있는 텐마르의 유름은 사이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화분에 심은 색비름의 빨간 꽃잎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큰 꽃 위에 햇살이 가득했다. 다이스키는 허리를 굽혀 꽃 속을 들여다보았다. 이윽고 가늘고 긴 수술 끝에서 꽃가루를 따다가 암수술 끝으로 가져가서 정성스레 발랐다. 개미라도 붙었습니까? 하며 가돈호가 현관 쪽에서 나왔다. 벌써 다녀왔나? 네 다녀왔습니다. 저기 말입니다. 내일 거처를 옮기신다고 하더군요. 그러자라도 오늘 찾아오려고 하던 참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히라우가가 말인가? 네 뭐라고 할까요? 대단히 바쁘신 것 같더군요. 선생님과는 전혀 다르시던데요. 개미가 생겼으면 종이를 부으세요. 그러면 견디다 못해 구멍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하나 죽이면 됩니다. 못하면 제가 죽일까요? 개미가 아니야.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꽃가루를 따서 암수술에 발라놓으면 곧 열매를 맺게 돼. 시간이 있어서 화원집 사람한테 들은 대로 한번 해보고 있는 거야. 아 그러시군요.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네요. 분재는 정말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키우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이제 이쯤에서 그만둘까? 라고 말하며 일어나서 텐마루에 놓여있는 등나무 안락의자에 앉았다. 히라우가가 오늘 온다고 했지? 네 오신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기다려보지. 그가 다이스키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염두에 두고 있는 일자리가 두세 군데 있으니 우선 그쪽을 알아볼 생각인 것 같았지만 그 두세 군데 일자리라는 것이 지금 어찌 되었는지 다이스키는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이스키는 진보초에 있는 요관으로 찾아간 적이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외출 중이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있기는 했지만 히라우가가 양복을 입은 채 문치방 위에 서서 뭔가 다급한 말투로 아내를 호되게 꾸짖고 있었다. 그 누구의 안내도 받지 않고 복도를 따라서 히라우가의 방 옆으로 갔던 다이스키는 옹겹결이었지만 분명히 그렇게 느꼈다. 그때 히라우가는 잠깐 돌아보더니 아, 자넨가? 라고 말했다. 그 표정이나 태도 어디에도 반가워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방 안에서 얼굴을 내민 부인은 다이스키를 보자 창백한 뺨이 약간 붉어졌다. 다이스키는 어쩐지 자리에 앉기가 거북해졌다. 자, 들어오게 나와라고 별명적으로 말하는 것을 못 들은 채 하고 다이스키는 아니, 특별한 용건이 있는 것은 아니야.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해서 잠깐 들렀을 뿐이야. 나갈 거라면 함께 나가자고. 라고 이끌듯이 해서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때 히라우가는 빨리 집을 구해서 안정을 찾고 싶었지만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먼. 어쩌다 여관에 있는 사람이 알려주어서 가보면 아직 사람이 나가지 않았다든가 혹은 지금 벽을 칠하는 중이라든가 하는 시기야 하며 전차를 타고 헤어질 때까지 만사가 불만투성이었다. 다이스키도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다면 우리 집 서생에게 집을 알아보라고 하지. 아마 불경기라서 빈집이 많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 나서 약속대로 가도노에게 집을 알아보러 다니도록 했다. 가도노는 이내 적당한 집을 찾아냈다. 가도노가 안내에서 히라우카 부부에게 보이자 그 정도면 괜찮겠다는 말을 듣고 헤어졌다고 하는데 집주인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거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곳을 찾아볼 생각도 있다고 해서 빌릴 것인지 어떨 것인지를 확실히 다시 한번 알아오라고 가도노을 보냈던 것이다. 사내 집주인에게는 새 들겠다는 말을 하고 왔겠지? 네. 돌아오는 길이 들러서 내일 이사할 거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다이스키는 의자에 앉은 채 도쿄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히라우카 부부의 장례에 대해 생각했다. 히라우카는 3년 전 신바시에서 헤어질 때와는 너무도 달라졌다. 그는 인생 경력에서 처세히 사다리를 한두 단 오르다가 발을 헛디딘거나 마찬가지다. 다만 아직 높이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남의 눈에 뜰 정도로 겉으로 상처를 입지만 않았을 뿐 사실 정신적으로는 이미 큰 타격을 받았다. 다이스키에게는 히라우카의 모든 거동이 마치 폐가약한 사람이 답답한 갈분탕 속을 헛헛거리며 헤엄치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저렇게 초조해서야 황급히 전차를 집어 타고 가는 히라우카의 모습을 지켜보며 다이스키는 그렇게 충얼거렸다. 다이스키는 그의 부인을 한 번도 오크상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다. 경상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미치오시 미치오시 하고 이름을 불렀던 것이다. 다이스키는 히라우카와 헤어지고 나서 다시 여관으로 돌아가 미치오를 만나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왠지 갈 수가 없었다. 발을 멈추고 깊이 생각해봐도 지금의 자기로서는 그녀를 찾아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이유는 조금 더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자책감이 앞서 갈 수가 없었다. 용기를 내면 갈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다만 다이스키로서는 그 정도의 용기를 내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돌아와서도 안절부절못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가 술을 마셨다. 그때는 아무래도 내가 정상이 아니었지 라고 다이스키는 의자에 기대면서 비교적 냉철하게 자신을 반성했다. 그때 기다리고 있던 손님이 왔다. 손님을 맞아라 나간 가도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들어왔다. 선생님 부인께서 오셨는데요. 다이스키는 잠자코 의자에서 일어나 객실로 들어갔다. 히라오카이 부인은 얼굴이 하얀 대비해 머리가 검고 얼굴이 갸름한 편으로 눈썹이 짙었다. 얼핏 보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들어 옛날 풍속판화의 여인을 연상케 한다. 도쿄로 돌아온 후 특히 안색이 안 좋아진 듯하다. 처음 여관에서 만났을 때 다이스키가 약간 놀랐을 정도다. 기차에서 오랫동안 시달려 쌓인 피로가 아직 안 풀려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치오는 아름다운 선이 곱게 겹친 선명한 쌍꺼풀을 지녔다. 눈 모양은 가늘고 긴 편이나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뭔가를 응시하고 있을 때면 왠지 매우 커 보이는 그런 눈이었다. 다이스키는 그런 검은 눈동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미치오는 얼굴을 들었다. 다이스키는 갑자기 예전의 그 눈을 보고서 엉겹결의 눈을 깜빡였다. 기차로 도착한 다음 날 히라우카와 함께 찾아올 생각이었으나 그만 몸이 불편해서 올 수가 없었고 그 후로는 혼자가 아니면 올 기회가 없어서 여태껏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은 마침 하고 말을 하다가 말을 끊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요전에 찾아와 주셨을 때는 히라우카와 외출하려는 참이어서 제대로 접대도 못해 죄송했다며 사과를 한 후 기다리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여자다운 애교를 덧붙였다. 하지만 무척 바쁜 것 같아서 네 물론 바쁘기는 했지만 상관없잖아요. 계셨더라도 생판 남도 아닌데 너무 하셨어요. 다이스키는 그때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다가 그만두었다. 연어 때 같으면 농담쪼록 당신은 뭔가 야단을 맞아서 얼굴이 빨개져 있더군요. 어떤 나쁜 일을 했지요 하는 정도의 얘기는 건넬 수 있는 사이였지만 다이스키에게는 미치오가 부리는 지금 애교가 그때 일을 얼버무리기 위한 것인 듯이 애처롭게 느껴졌기 때문에 농담을 할 마음이 잃지 않았다. 3년 만에 주부가 다 되었군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머 글쎄 내일 이사를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잖아요. 미치오의 목소리는 갑자기 활기찬 어조를 띄었다. 그럼 이사를 하고 나서 천천히 오지 그랬어요. 하지만 하고 말한 미치오는 이마 언저리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곤란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잠시 아래를 보고 있다가 이윽고 얼굴을 들었다. 실은 부탁드릴 게 좀 있어서 찾아왔어요. 뭐지요? 어려워 말고 말하세요.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말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했지만 양쪽 뺨은 역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다이스키는 이 여인을 이런 난자한 직용으로 몰아넣은 히라오카의 현재의 처지가 몹시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내일의 이사비용이나 세살림을 차리기 위해 필요한 돈은 아니었다. 지점을 떠날 때 그쪽에 빚을 남겨두고 온 곳이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꼭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도쿄에 도착하면 일주일 이내에 어떻게든 갚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고 온 데다가 다른 곳처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지점장한테 빌렸다는 돈입니까? 아니요. 그건 언제까지든 연기해도 상관없지만 이건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곤란하거든요. 액수를 물으니 500인이 약간 넘는다는 것이다. 다이스키는 겨우 그 정도의 액수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없는 실정이었다. 다이스키는 자신이 돈에 쪼들리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상당히 돈에 구애받고 있는 처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왜 또 그렇게 빚을 졌지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제가 몸이 아팠으니까 제 탓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럼 그때 진 빚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약값이야 뻔한 것 아니겠어요? 위치호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가돈호는 짐수레 세대를 불러서 히라우카의 짐을 찾으러 신바시역까지 갔다. 짐은 벌써 도착해 있었지만 집이 결정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 왕복 시간과 도착해서 짐을 싣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 아무래도 반나절은 걸릴 듯했다. 빨리 가지 않으면 제 시간에 도착하기 어렵다고 다이스키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일렀다. 가돈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뭘요? 문제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다이스키가 식탁에 앉아 여느 때처럼 홍차를 마시고 있자 가돈호가 방금 세수를 한 번득이는 얼굴로 식당에 들어왔다. 어제 범위는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피곤해서 그만 선잠이 드는 바람에 들어오셨는지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자네 짐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계속 있었겠지? 네, 말큼이 정리되었습니다. 그 대신 아주 힘들었지요. 어쨌든 우리 같은 사람이 이사할 때와 틀려서 큰 짐이 많으니까요. 아주머니가 방 한가운데에 서서 멍하니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던 모습이란 정말 우습더군요. 몸이 좀 안 좋기 때문이지. 아무래도 그런 것 같더군요. 어쩐지 안색이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히라오카 씨와는 너무 대조적이던데요. 그분은 체격이 참 좋으시더군요. 어제저녁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이스키는 곧 서재로 돌아와 편지를 두 통 썼다. 한 통은 조선의 통감부에 있는 친구에게 쓴 것으로 일전에 보내준 고려자기에 대한 감사의 편지였다. 또 한 통은 프랑스에 있는 매형에게 타나그라에서 출토된 인형 중에서 싼 것으로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였다. 오후에 산책하러 나가면서 가도노이 방을 들여다보니 또 누워 쿨쿨 자고 있었다. 다이스키는 가도노이 천진난만한 콧구멍을 보며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는 어젯밤 잠이 들지 않아 매우 애를 먹었다. 여느 때처럼 베개 머리에 두었던 회중 시계가 아주 큰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신경이 쓰여 손을 뻗쳐서 시계를 베개 밑으로 밀어넣었다. 그래도 소리는 여전히 머릿속으로 울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어느덧 꾸벅꾸벅 조는 사이에 다른 모든 의식은 깜깜한 동굴 속에 빠져들었다. 단지 밤을 노비는 재봉틀의 바늘 소리만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스쳐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2회입니다. 그로부터 2, 3일 동안은 다이스키도 가도노도 히라우카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지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에 다이스키는 아자브의 어떤 집에서 열리는 원효에 초대되어 갔다. 꽤 많은 남녀가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주빈은 영국의 국회의원인지 실업가인지 아는 무척 키가 큰 사람과 코안경을 쓴 그의 부인이었다. 그 부인은 상당한 미인으로 일본 같은 나라에 오기에는 아까울 정도였는데 어디에서 샀는지 기후 특산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양산을 뽐내듯이 쓰고 있었다. 그날은 워낙 날씨가 좋아서 넓은 잔디밭 위에 프로코트 차림으로 서 있으면 벌써 여름이 왔다는 것이 어깨에서 등으로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하늘이 새파랗고 투명했다. 영국 신사는 얼굴을 찌푸리고 하늘을 보면서 정말로 아름답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의 부인이 곧 러블리 하고 맞장구를 쳤다. 아주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워낙 힘을 준 말투였기 때문에 다이스키는 영국의 인사치레는 유별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 부인이 다이스키에게도 두세 마디 말을 걸었다. 그러나 다이스키는 3분도째 지나지 않아 견딜 수가 없어서 곧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로는 일본 고유 의상을 입고 일부러 화려한 시마다 머리를 한 아가씨와 오랫동안 뉴욕에서 상업에 종사했다는 어떤 남자가 그 부인이 접대를 떠맡았다. 그 남자는 영어 회화의 천재라고 자처하는 사람으로 어떤 영어 모임에나 빠짐없이 참석하여 일본인과도 영어로 이야기하고 또한 영어로 연설하는 것을 최상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든 하고 난 뒤 매우 우습다는 듯이 껄껄 웃는 버릇이 있었다. 영국인이 이따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다이스키는 그 버릇만큼은 삼가는 것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 아가씨도 영어를 잘했다. 그녀는 미국 부인을 가정교사로 두고 영어 공부를 한 어느 부잣집 딸이다. 다이스키는 얼굴 생김새에 비해 영어 실력은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며 듣고 있었다. 다이스키가 거기에 초대받은 것은 그 집 주인이나 영국인 부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건 전적으로 아버지와 형의 사굴력의 여파로 초대장에 날아온 것에 불과하다. 그러다가 형과 마주쳤다. 어 왔구나 라고 말했을 뿐 형은 모자에는 손을 대지도 않았다. 날씨가 아주 좋은데요? 그래 좋은 날씨야. 다이스키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형은 키가 훨씬 더 크다. 게다가 최근 5, 6년 사이에 몸이 점점 불어 풍채가 아주 좋아 보인다. 어때요? 저쪽이 가서 외국인과 잠시 얘기라도 나누는 것이 아니 그건 딱 질색이다. 라고 말하며 형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고는 커다란 배 위에 늘어져 있는 금사슬을 손가락 끝으로 만지작거렸다. 정말 외국인은 장단을 잘 맞추는군요. 좀 지나칠 정도로 저렇게 칭찬을 받다 보면 날씨도 꼭 좋아지지 않고는 못 배기지요. 그럴 정도로 날씨가 좋다고 하더냐? 허! 너무 더운 편 아니냐? 나도 너무 덥다고 생각합니다. 세이고와 다이스키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얀 손수건을 꺼내서 이마를 닦았다. 두 형제는 잔디밭 구석에 있는 나무 그늘까지 가서 멈춰섰다.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세이고는 집에서와 똑같은 표정으로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형 정도 되면 집에 있으나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오나 똑같은 기분인 것 같군. 저렇게 너무 세상사리에 익숙해져도 낙이 없어서 사는 게 시시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다이스키는 세이고를 쳐다보고 있었다. 오늘 아버지는 왜 안 오셨지요? 아버지는 한시 동호회에 가셨다. 세이고는 여전히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대답했으나 다이스키에게는 약간 우습게 느껴졌다. 형수님은요? 집에서 손님 접대를 하고 있지. 형수가 또 나중에 불평을 하리라 생각하니 다이스키는 웃음이 나오려 했다. 다이스키는 이야기 상대로는 형보다 형수가 훨씬 더 잘 맞았다. 형은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요즘 어떠냐고 묻는다. 이탈리아에 지진이 났다더라 터키의 황제가 쫓겨났다더라 하고 말을 걸기도 한다. 혹은 묵고지마의 벚꽃은 이제 볼만한 것이 없다든지 요코하마에 있는 외국 배의 밑바닥에서 거대한 뱀을 기르고 있었다든지 누군가 기차에 치어 죽었다든지 않더냐는 이야기를 한다. 모두 최근 신문에 보도된 화재들이었다. 그 대신 누구의 비위도 거스르지 않는 화재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다. 언제까지라도 화재가 끊길 것 같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느냐는 따위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의 소설가로서는 누가 가장 뛰어난지 물은 적도 있었다. 요컨대 문학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또한 놀라울 정도로 무식하지만 존경이나 경멸의 감정 없이 태연하게 묻기 때문에 다이스키도 대답하기가 쉬웠다. 그런 형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자극이 없는 대신 깐질긴 데가 없어 마음이 편해서 좋았다. 단지 아침부터 밤까지 나돌아다니기 때문에 좀처럼 붙잡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 형수는 물론 세이타로나 누이코도 형이 하루종일 집에서 새끼 식사를 빠짐없이 가족과 함께 하기라도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다. 그러므로 나무 그늘에 서서 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자 다이스키는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형님 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언제쯤 시간 있어요? 시간? 하고 되물으며 세이구는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은 채 웃어보였다. 내일 아침은 어때요? 내일 아침에는 요코하마에 다녀와야 하는데 그럼 오후부터는요? 오후부터는 회사에 있기는 하지만 회의가 있으니 오더라도 차분히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다. 차라리 오늘이 어떠냐? 오늘이라면 괜찮다. 오랜만에 함께 식사라도 할까? 다이스키는 찬성했다. 그런데 단골로 다니는 클럽에라도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세이구는 장어구이가 어떻겠냐고 제의를 했다. 실크해트를 쓰고 장어구이 집에 가는 것은 처음인데요? 라며 다이스키는 멈칫거렸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두 사람은 원유회에서 빠져나와 일력거를 타고 가나스키밭이 옆에 있는 어느 장어구이집으로 들어갔다. 강이 흐르고 보드나무가 있는 고풍스러운 집이었다. 두 사람은 기분 좋게 술을 마셨다. 형은 마시고 먹고 잡담을 하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듯했다. 다이스키도 자칫 하다가는 중요한 용건을 잊어버릴 것 같았다. 여종어버니 세 번째 술병을 두고 나갔을 때에야 비로소 용건을 꺼냈다. 다이스키의 용건이란 다름 아닌 요전에 미치유에게 부탁받은 돈 문제였다. 다이스키는 잡담을 하는 것처럼 해서 히라오카 부부의 내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세이구는 귀찮아하는 기색도 없이 그래 그래 하고 박자까지 맞추며 술을 마시면서 듣고 있었다. 그래서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아 그래? 어떻습니까? 너한테 돈이 있느냐? 저야 한 푼도 없지요. 그러니 빌리려는 겁니다. 누구한테? 다이스키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형을 걸려들게 할 생각이었기에 분명한 어조로 형님께 빌릴 생각입니다. 그건 안돼! 그가 안된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남을 돕는 것이 의리나 인정과도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갚을지 안 갚을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손득에 관한 문제를 떠나서 생각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두면 저절로 어떻게든 되는 법이라는 단순한 단정이었다. 세이고는 그런 단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다. 세이고의 집에는 후지노라는 사람이 별채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후지노가 먼 친척의 부탁으로 그의 아들을 집에 두게 되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징병검사를 받기 위해 급히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미리 고향에서 붙여왔던 학비와 여비를 후지노가 써버렸다며 잠시 융통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적이 있었다. 물론 세이고가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아내를 통해서 거절하게 했다. 그런데도 그 청년은 기일에 맞추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아무 지장 없이 검사를 마쳤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대개 이와 비슷한 이야기였다. 그건 형수님이 몰래 부탁을 들어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하 형님도 참 순진하군요. 하고 다이스키는 큰소리로 웃었다. 행여 그랬을라고. 세이고는 여전히 그럴 리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고는 앞에 있는 술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다이스키는 어제 형과 함께 장어를 먹은 것을 약간 후회했다. 산책을 겸해서 히라오카의 집에 가볼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자 산책이 목적인지 히라오카를 만나는 것이 목적인지 스스로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아주머니에게 옷을 꺼내달라고 해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참에 조카 세이타로가 왔다. 모자를 손에 든 채 보기 좋은 둥근 머리를 다이스키 앞으로 내밀며 앉았다. 벌써 학교가 끝났니? 너무 일찍 끝난 것 아니냐? 조금도 이르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웃으면서 다이스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다이스키는 손뼉을 쳐서 아주머니를 부르고는 세이타로 초콜릿 마실래? 마실게요. 다이스키는 초콜릿 두 잔을 가져오라고 한 뒤 세이타로에게 장난을 걸기 시작했다. 세이타로 너는 야구만 하니까 요즘 손이 무척 커졌구나. 머리보다 손이 더 큰데? 어제 아버지가 삼촌에게 한턱 내셨다던데요. 그래? 잘 얻어먹었지. 덕분에 오늘은 뱃속이 좋지 않단다. 또 신경성이시군요. 신경성이 아니라 진짜다. 다 형님 탓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뭐라고? 내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삼촌 집에 들러서 뭔가 맛있는 것을 얻어먹고 오라고요. 그래? 어제 이 부답으로 말이지? 네. 오늘은 아버지가 한턱 냈으니 내일은 삼촌 차례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온 거냐? 네. 형님 아들이라 아주 빈틈이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초콜릿을 마시게 해주는 거잖아. 겨우 초콜릿인가요? 그럼 안 마실래? 마시게 하지만 세이타로의 요구를 소상히 들어보니 스모가 시작되면 에코인에 데려가서 정면 1등석에서 관람시켜달라는 것이었다. 다이스키는 흔쾌히 승낙했다. 삼촌은 빈둥거리고 있기는 해도 사실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던데요. 다이스키도 그 말에는 약간 어이가 없었다. 내가 훌륭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던 것 아니냐? 그러자 세이타로는 하지만 저는 어젯밤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들었는걸요. 라고 대꾸했다. 히라오카네 현관 앞에는 일전에 이사할 때 끌러놓은 거적의 집들이 아직도 흩어져 있었다. 객실에 들어서니 히라오카가 책상 앞에 앉아서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는 참이었다. 미치오는 그 옆방에서 장롱고리를 덜거덕거리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커다란 구리짝이 열려있고 안쪽에서 아름다운 긴 주반 소매가 반쯤 나와있었다. 히라오카가 미안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동안에 다이스키는 구리짝과 긴 주반 그리고 때때로 구리짝 안으로 사라지는 가는 손을 보고 있었다. 드디어 히라오카는 붓을 책상 위에 내던지듯 하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뭔가 복잡한 사연을 열심히 쓰고 있었던 듯 귀가 벌겋게 물들어 있었다. 눈도 충혈되어 있었다. 어떤가? 요전에는 여러모로 고마웠네. 그 후로 인사차 잠시 들리려 했는데 이제껏 못 가고 말았군. 히라오카의 말은 변명이라기보다 오히려 일종의 도전으로 들렸다. 아직 안정에 안되었겠군. 안정되기는 커녕 이 상태로는 평생 안정이 될 성 싶지도 않군. 다이스키는 히라오카가 왜 그런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결코 다이스키에게 맞서는 게 아니라 세상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집은 어떤가? 방 배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응 글쎄 나쁘다 한들 하는 수 없지. 마음에 드는 집에 살려면 주식이라도 하지 않고서야 달리 도리가 없잖아? 요즘 도쿄에 생기는 그럴듯한 집은 다 주식매매업자들이 짓고 있다고 하니 말이야. 그럴지도 모르지. 그 대신 그런 고급주택을 한 채 지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집들이 허물어지는지 모르지. 그러니 더욱 살기 좋은 거겠지. 히라오카는 그렇게 말하고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때 미치오가 나왔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둘둘 말린 빨간 플란넬 천을 앞에 놓으며 다이스키에게 보여주었다. 뭡니까 그게? 아기 옷이에요. 만들어둔 채 그만 아직도 풀지 않고 그냥 두었었는데 지금 고리장 밑바닥을 보니 있기에 꺼내왔어요. 이런 여자하고는 그런 것을 여태껏 그대로 두었나? 빨리 뜯어서 걸레라도 해버려. 미치오는 아기 옷을 무릎에 얹은 채 대답도 없이 잠시 고개를 숙이고 바라보고 있다가 당신껏 하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이거 말인가? 히라오카는 군데군데 잔무늬가 있는 교복 속에 플란넬 속옷을 걸치고 있었다. 이건 이제 못 입겠어. 더워서 안 되겠어. 다이스키는 비로소 예전의 히라오카의 모습을 눈앞에 보는 것 같았다. 교복 속에 플란넬을 껴입어서야 이젠 덥지. 주반만으로 충분해. 응 귀찮아서 입고 있지만. 세탁할 테니 벗으라고 해도 좀처럼 벗어주지 않는 걸요. 아니 이제 벗을게. 나도 이젠 싫어졌어. 더 이상 주근하기에 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히라오카가 오랜만에 한잔하자는 제 일을 했다. 미치오도 술상을 볼 테니 천천히 놀다가 싫으며 부탁이라도 하듯이 붙잡고는 옆방으로 갔다. 다이스키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자네 어딘가 취직자리는 구해질 것 같은가? 응 글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해서 잘 모르겠어. 없으면 당분간 놀아야지 어쩌겠나. 천천히 찾다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여유 있는 듯한 말투였지만 다이스키에게는 오히려 초조하게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히라오카는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예전 모습이 나타났다. 술이 기분 좋게 돌자 그는 현재의 경제 사정과 당장의 생활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통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마음속의 혼란 따위를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다. 히라오카의 이야기는 성큼 높은 것으로 올라섰다. 난 실패했지. 그러나 실패는 핵슬망정 아직 일하고 있어. 또한 앞으로도 일할 생각이지. 자네는 내가 실패한 것을 보고 비웃고 있어. 자네는 단지 생각만 하고 있어. 생각만 하다 보니 관념 속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따로따로 분리시킨 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 엄청난 부조화를 감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겉으론 드러나지 않는 크나큰 실패가 아닐까? 왜냐고? 내 경우 그런 부조화를 겉으로 드러내지만 자네의 경우는 속에 감춰둔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으로 사실 그 정도를 따지자면 겉으로 드러낸 만큼 내가 자네보다 덜 실패했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도 나는 자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자네를 비웃을 수가 없어. 아니, 비웃고는 쉽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서는 안 된다고 하겠지. 아니, 비웃어도 상관없어. 자네가 나를 비웃기 전에 이미 나 스스로 나를 비웃고 있으니까. 그건 거짓말. 그렇지, 미치오. 미치오는 내내 잠자코 앉아있다가 남편이 불헌듯 동의를 구하자 빙그레 웃으며 다이스크를 보았다. 정말이지요? 미치오 씨. 라고 말하며 다이스크는 잔을 내밀어 술을 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야. 내 마누라가 아무리 변호를 해준다 해도 틀림없는 거짓말이야. 하기야 자네는 남을 비웃든 자신을 비웃든 모두 머릿속에서 하는 사람이니까 거짓인지 정말인지 분명히 구분할 수가 없지만. 그럼 농담 말게 해. 농담이 아니야. 진심으로 하는 말일세. 물론 예전의 자네는 그렇지 않았지. 예전의 자네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어. 그렇지, 미치오? 나가에는 누가 보더라도 자신 만만해 보이지? 왠지 아까부터 옆에서 듣고 있자니 오히려 당신 쪽이 훨씬 자신 만만한 것처럼 보여요. 히라오카는 큰 소리를 내어 웃었다. 미치오는 술 데우는 그릇을 들고 옆방으로 갔다. 히라오카는 상위에 놓인 안주를 젓가락으로 뒤적여 두세 점 집어서 고개를 숙인 채 소리를 내어 먹더니 이윽고 개승치레한 눈을 들고 말했다. 오늘은 오랜만에 기분 좋게 취했어. 이봐, 자네는 그다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군. 정말로 괘씸해. 나는 예전에 히라오카 스네지로로 돌아갔는데도 자네가 예전의 나가이다이스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괘씸한 일이야. 제발 옛날로 돌아가주게. 그리고 마음껏 마시게. 자네는 술을 마시면 말은 취할지언정 정신만은 대개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니 나도 한마디 하겠네만. 바로 이거야. 그래야 나가이답지. 자네 정신은 멀쩡한가? 물론이지. 자네만 멀쩡하다면 나는 언제나 멀쩡하지. 자네는 아까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며 나를 꽤 공격했지만 나는 가만히 있었네. 자네가 공격한 대로 나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야. 왜 일을 안 하는 거지? 왜 일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말하자면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좀 더 걱정하게 말하자면 일본과 서양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거야. 우선 일본만큼 빚을 져서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는 없을 거야. 자넨 그 빚을 언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야 물론 외채 정도야 갚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것만이 빚이 아니야. 일본은 서양에서 빚이라도 얻지 않는다면 도저히 꾸려나갈 수가 없는 나라야. 그러면서도 선진국이라고 자처하고 있지. 그러고는 어떻게든 선진국 대열에 끼려고 하고 있어. 소와 경쟁을 하는 개구리처럼 이제 곧 배가 터지고 말 거야. 그 영향은 전부 우리들 개인에게 미치게 될 터이니 두고 보게나. 그래서 전에 말대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 안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과 접촉하며 지내는 것에 만족하고 있네. 나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생각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니 말일세. 미치오 씨 어때요? 내 생각이? 만사태평이어서 좋지요? 찬성 안 합니까? 뭔가 염세적인 듯 하기도 하고 무사태평인 듯도 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조금 얼버무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점이? 글쎄 어떤 점이라 해야 할지. 여보, 당신이 좀. 히라과는 취하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었다. 털 속까지 벌개진 가슴을 내민 채 이렇게 말했다. 그거 재미있는데? 무척 재미있어. 나처럼 구석에 처박혀서 현실과 싸우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네. 일본이 빈약한다든지 겁쟁이라든지 하는 것은 일하고 있는 동안은 잊어버리게 되지. 세상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타락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그 안에서 활동하니 말이야. 자네와 같은 한가한 사람이 보기에는 일본이 가난이나 우리들의 타락이 걱정될지도 모르지만. 자네는 돈에 궁해 본 적이 없어서 문제야. 생활이 곤란하지 않으니까 일할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요건데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고상한 말만 드러놓고. 다이스키는 히라우카가 밉살스럽게 느껴져서 도중에 말을 가로막았다. 일하는 것도 좋지만 만일 일을 한다면 단지 생활만을 위한 일이어서야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없지. 모든 신성한 일이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빵과는 무관한 법이야. 왜일까? 왜냐니 생활을 위한 노동은 노동을 위한 노동이 아니니까. 그런 논리학의 명제와 같은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해보게. 요건데 먹고 살기 위한 직업에는 성실하게 매달리기가 어렵다는 의미지.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구먼. 먹고 살기 위해서니까 맹렬히 일할 생각이 일지 않을까? 맹렬히 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실하게 일하기는 힘들지.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고 하면 결국 먹고 사는 것과 일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나? 물론 먹고 사는 쪽이지. 그것 봐.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고 일하는 것이 방편이라면 먹고 살기 쉽게 일하는 방법을 맞추어갈 것이 뻔하지 않겠나?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 개의치 않고 그저 빵을 얻을 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노동은 타락한 노동이라 할 수 있지. 여전히 이론적이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지 않은가? 그럼 극히 고상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지. 진부한 이야기지만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있어. 오다 노부나가가 어느 유명한 요리사를 고용했는데 그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처음으로 먹어보고 너무 맛이 없어서 심한 잔소리를 했다는군. 요리사로서는 최상급의 요리를 만들었는데 야단을 맞자 그 다음부터는 적당히 2류 내지는 3류의 요리를 주인에게 만들어 주었더니 내내 칭찬을 받았다고 하네. 그 요리사의 경우를 보게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자신의 기술인 요리 그 자체를 위해서 일한다는 점으로 봐서는 매우 불성실한, 즉 타락한 요리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고당하게 되니 하는 수 없지 않겠나? 그러니 말일세. 말하자면 의식주의의 곤란을 겪지 않는 사람이 흥미가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서야 진실되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다면 자네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신성한 노동을 할 수 있는 셈이군. 그렇다면 더욱더 일할 의무가 있구먼. 그렇지 미치요? 정말이에요.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렸군. 토론은 이래서 좋지 않아. 라고 말하며 다이스키는 머리를 긁적거렸다. 다이스키가 미치요를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으로 다이스키가 아직이 학생이었을 때였다. 다이스키는 나가이 가문의 사람이라서 당시 사교계에 등장하는 젊은 아가씨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미치요는 그런 부류의 여성은 아니었다. 수수한 인상의 약간 어두운 분위기의 여자였다. 그 당시 다이스키에게는 스가노마라는 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다이스키도 히라오카도 그와 매우 친하게 지냈다. 미치요는 그의 요동생이다. 스가노마이 고향은 도쿄 근처로 대학생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 봄에 학업을 구실로 고향에서 요동생을 데리고 와 그때까지 있던 하숙집에서 나와 둘이서 집을 얻었다. 그때 그 요동생은 고향에서 고녀를 막 졸업한 상태로 나이는 아마 18 정도라고 했는데 화려한 장식용 깃을 달고 어깨 부분에 천을 겹쳐 넣은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 그 후 곧 그녀는 어느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스가노마이 집은 야나카이 시미즈초에 있었는데 뜰이 없는 대신 텐마루에 나서면 위의 노스프의 오래된 삼나무가 높이 보였다. 그 나무들은 녹슨 쇠 같은 매우 이상한 색을 띄고 있었다. 그 중에 한 그루는 거의 말라 죽어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뒤쪽에 저녁이면 까마귀가 많이 몰려들어 울었다. 옆집에는 젊은 화가가 살고 있었다. 일렀고도 그다지 다니지 않는 좁은 골목에 있는 지극히 조용한 집이었다. 다이스케는 그곳에 자주 놀러갔다. 처음 미치오를 보았을 때 미치오는 인사만 하고서는 물러가 버렸다. 다이스케는 위의 노스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돌아왔다.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도 미치오는 다만 차를 내올 뿐이었다. 그렇다 해도 좁은 집이니 옆방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이스케는 스가 노마와 이야기를 하며 옆방에서 미치오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계기로 미치오와 말을 하게 되었는지 다이스케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사소한 계기였을 것이다. 히라오카도 다이스케처럼 스가 노마의 집에 자주 놀러갔다. 어떤 때는 둘이서 같이 간 적도 있었다. 네 사람은 그런 식으로 거의 2년 정도를 지냈다. 미치오는 이따금 오빠와 그 두 사람을 따라 이케노하타 같은 곳을 산책하기도 했다. 네 사람은 그런 식으로 거의 2년 정도를 지냈다. 그러다 스가 노마가 졸업하는 해봄 그의 어머니가 시골에서 다니로 와 잠시 시미즈초에 묵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1년에 한두 번씩은 상경에서 자식들 집에서 5, 6일 정도 묵거나 하였는데 그때는 돌아가기 전날부터 열이 나기 시작해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장티푸스로 판명되어 곧 대학 병원에 입원했다. 미치오도 곁에서 간호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기거했다. 환자는 한때 약간 상태가 좋아졌으나 도중에 악화되어 결국 돌아가셨다. 그뿐만이 아니다. 병문 안 하러 갔던 스가 노마도 장티푸스에 전염되어 곧 세상을 떠났다. 그의 고향에는 아버지 혼자 남게 되었다. 스가 노마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스가 노마가 죽었을 때도 고향에서 올라와 뒷처리를 했기 때문에 생전에 관계가 깊었던 다이스키나 히라우카와도 친숙하게 되었다. 미치오를 데리고 고향에 돌아갈 때는 딸과 함께 두 사람의 하적집을 각각 방문해서 작별 인사 겸 사의를 표했다. 그의 가을 히라우카는 미치오와 결혼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은 다이스키였다. 하긴 표면상으로는 시골에 있는 선배에게 중매인으로서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직접 미치오의 승낙을 얻어내려고 애쓴 사람은 다이스키였다. 결혼하고 얼마 후에 두 사람은 도쿄를 떠났다. 고향에 있던 아버지도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하는 수 없이 후카이드로 떠난 만큼 지금 미치오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할 것이다. 어떻게든 도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다. 다이스키는 다시 한번 형수와 상의해서 일전에 부탁받은 돈을 마련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히라우카이 집에 간다고 해서 미치오가 무턱대고 모든 사정을 털어놓을 여자도 아니고 설령 그런 돈이 필요한 사정을 자세히 말해준다 해도 그들 부부의 속사정까지 쉽게 캐낼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이스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가 진정으로 알고 싶은 것은 오히려 그 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솔직히 말하자면 돈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고 할 필요는 이미 없어진 것이다. 실은 사정이야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돈을 빌려주어서 미치오의 근심을 덜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게다가 히라우카가 없을 때를 골라서 찾아가 지금까지의 사정, 특히 경제 사정만이라도 충분히 알아내기는 곤란했다. 히라우카가 집에 있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은 뻔했다. 설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형 내 집 문을 들어서자 객실 쪽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다이스키는 잠시 자갈 위에 서 있다가 곧 왼쪽으로 꺾어서 부엉 문 쪽으로 돌아갔다. 거기에는 격자문 밖에 헥터라는 몸집이 큰 영국산 개가 가죽근에 큰 입이 묶인 채 누워있었다. 다이스키의 발소리를 듣자마자 헥터는 털이 긴 귀를 쫑긋 세우더니 반점이 있는 얼굴을 불쑥 들었다. 그러더니 꼬리를 흔들었다. 누이코는 말없이 달려오더니 다이스키의 손을 힘껏 끌어당겼다. 어떤 명연주자가 치고 있나 했지? 우메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이마에 주름을 쥐어 웃으면서 손을 저어서 다이스키의 말을 가로막았다. 도련님 이 부분 좀 쳐보세요. 다이스키는 잠자코 형수와 바꿔 앉았다. 이렇게 치는 거겠죠? 라고 말하고는 곧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약 30분간 모녀가 번갈아 악기 앞에 앉아서는 같은 곳을 복습하다가 이윽구 우메코가 이제 그만 드자꾸나? 저쪽으로 가서 식사라도 해야지 도련님도 같이 가세요. 라고 말하며 일어섰다. 방 안은 이미 어둑해 어둑해져 있었다. 다이스키는 아까부터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형수랑 조카의 하얀 손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다가 때로는 얘의 채광창의 그림을 바라보며 위치의 일로 돈을 빌려야 한다는 생각도 거의 잊고 있었다. 형수님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는데요. 우메코는 다이스키의 이야기를 잠자꾸 듣고 있었다. 그러니 눈 딱 감고 돈 좀 빌려주세요. 글쎄요. 하지만 도대체 언제 갚을 생각이죠? 다이스키는 턱 끝을 손가락으로 쥔 채 가만히 형수의 표정을 살폈다. 비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화내지 마세요. 다이스키는 물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았다. 단지 가족 간에 그런 질문을 받게 되리라고 예측해 본 적이 없을 뿐이었다. 새삼스럽게 갚을 생각이라는 둥 그냥 달라고 할 생각이었다는 둥 늘어놓을수록 우스꽝스러워질 뿐이므로 기꺼이 그 타격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다. 우메코는 다루기 힘든 시동생을 드디어 꽉 붙잡아 옴짝 못하게 한 것 같은 생각에 그 다음 말을 쉽게 이을 수 있었다. 도련님. 도련님은 평소에 저를 바보 취급하고 있어요. 아니, 빈정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신 걸 어쩔 수 없죠. 그렇지요? 아무리 내가 잘난 채 해도 도련님에게는 당할 수 없을 게 뻔한 걸요. 나와 도련님과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서로 만족하고 있으니 불평은 없어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도련님은 아버님도 무시하고 있죠? 네, 조금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형님도 무시하고 있죠? 형님 말입니까? 형님은 대단히 존경하고 있지요. 거짓말 마세요. 말 나온 김에 전부 털어놓으세요. 그야 어떤 면에서는 무시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요? 그거 보세요. 도련님은 가족 모두를 무시하고 계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변명은 굳이 안 해도 돼요. 도련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무시당할 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이제 그만하시지요. 오늘은 상당히 무서우신데요? 정말이에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싸울 생각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분이 어째서 나 같은 사람에게 돈을 빌릴 필요가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제 말을 진심으로 듣고 계시지 않는군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것도 도련님이 훌륭한 점일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돈을 빌릴 수가 없어 지금 그 친구를 도울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죠?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인력권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다이스키는 이제까지 형수가 이토록 적절한 견해로 자신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틀림없는 인력권꾼이죠. 그러니 형수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어쩔 도리가 없군요. 도련님은 너무 훌륭하시니 말이에요. 도련님 혼자임으로 돈을 마련해 보시지요. 진짜 인력권꾼이라면 빌려주지 않을 이유도 없겠지만 틀림님에게는 싫군요. 좀 너무하시지 않아요? 매달 형님이랑 아버님의 신세를 지고 있으면서 게다가 남의 일까지 또 맡아서 돈을 빌려주자고 하니 말이에요. 우메이코의 말은 실로 지당했다. 결국 화재는 결혼 문제로 되돌아갔다. 다이스키는 일전의 혼담에 대해서 얼마 전부터 아버지에게 두 번이나 잔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의 논리는 언제 들어도 구식으로 의리를 매우 중시하는 것이었지만 그 대신 이번에는 그다지 강압적이지는 않았다. 자신의 생명이 은인이었던 사람의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은 훌륭한 일이므로 아내로 맞으라는 것이었다. 그리하면 다소라도 은혜를 갚는 셈이 된다는 것이었다. 유컨대의 다이스키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훌륭한 일인지, 무엇이 은혜를 갚는 것이 되는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었다. 하긴 신부감에 대해서 다이스키가 특별히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말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 없이 아내로 맞이해도 상관은 없었다. 다이스키는 최근 2, 3년 사이에 모든 일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갖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결혼도 역시 중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사가와의 딸은 사진을 통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사진으로는 매우 아름다웠다. 도련님도 평생 혼자 살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고 이젠 적당히 결정을 해버리는 게 어때요? 형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장가를 가야만 하나요? 참 이상하군요. 그렇게까지 싫어하다니. 혹시 누군가 맘에 든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해 보세요. 다이스키는 지금까지의 신부감으로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단 한 명도 머릿속에 떠올려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을 듣자 어찌 된 셈인지 갑자기 미치오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조금 전에 본가에서 심부름꾼이 왔었습니다. 편지는 서재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령증은 제가 간단히 써서 건네주었고요. 라고 가드노가 말했다. 편지는 고풍스러운 편지함에 들어있었다. 빨갛게 칠한 편지함 표면에는 아무것도 쓰였지 않았고 노쇠로 된 둥근 고리에 꿰어서 종이를 새끼줄처럼 꼬아서 봉한 자리에는 건문목이 칠해져 있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형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형수에게는 그런 고풍스러운 취미가 있었는데 때로는 의외의 경우에 그런 취미를 드러내곤 했다. 요전에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여러모로 무례했던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부탁하신 전액을 드릴 수는 없어요. 200연만 빌려드리지요. 결혼 문제도 숙제로 하겠다는 약속이었으니 잘 생각해서 대답해 주세요. 편지 속에 둘둘 말린 200연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다. 다이스키는 잠시 그걸 바라보면서 우메꼬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빌려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할 때는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했으면서 이제 단념하고 돌아가려 하자 오히려 거절한 쪽에서 걱정스러워져 다시 한번 물어온 것이다. 다이스키는 곧 답장을 썼다. 그리고 가능한 한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히라오카네의 현관에는 여자가 신는 격조리가 놓여 있었다. 격자문을 열자 안에서 미치오가 옷자락 소리를 내면서 나왔다. 처음에는 누가 왔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았는데 다이스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누구신가 했더니 하고 오히려 더 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다이스키는 명확히 보이지 않는 미치오의 모습이 보통 때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며 바라보았다. 히라오카는 집에 없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이스키는 이야기를 하기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한 묘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미치오는 어느 때처럼 침착했다. 히라오카는 요즘 들어 자주로 화를 내거나 남의 욕을 한다는 것이다. 예전과 달리 성질이 난폭해져서 걱정이에요. 미치오는 은근히 동정을 구하는 듯했다. 다이스키는 주머니에서 형수가 준 수표를 꺼냈다. 반으로 접힌 것을 그대로 미치오 앞에 내놓으며 부인 하고 불렀다. 일전에 부탁하신 돈입니다. 사실은 바로 해드리려고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만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미 해결하셨나요? 그때 미치오는 갑자기 걱정스러운 듯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아직이에요. 그리 쉽게 해결될 리가 없지 않겠어요? 이걸로는 부족할까요? 고마워요. 남편이 기뻐할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만일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면 다시 마련해 보겠습니다만. 다시 마련해 보다니요? 도장을 찍고 비싼 이삿돈을 빌리는 거지요. 어머 그런 일을? 하고 미치오는 곧 나무라듯이 말했다. 그거야말로 큰일 날 일이에요. 다이스키는 히라오카가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된 것도 질이 나쁜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이 화근이 되어 점점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히라오카는 정근 같은 곳에서 처음에는 매우 근면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는데 미치오가 아이를 낳고 나서 심장이 나빠 시름시름 앓자 방탕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흘 후에 갑자기 히라오카가 찾아왔다. 이쪽으로 무엇이 올까요? 과도 너가 재촉하자 다이스키는 응 하고 대답한 뒤 객실로 들어갔다. 그 뒤로 안내를 받고 들어온 히라오카를 보니 벌써 여름 양복을 입고 있었다. 히라오카는 미치오에 대한 이야기도 돈 이야기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실은 2, 3일 전에 자네 집에 갔었는데 자네는 없더군? 응 그랬다더군. 그때는 고마웠네. 덕분에 한시름 놓았지. 아니 자네에게 배를 끼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집사람이 너무 걱정스러워한 나머지 그만 자네에게 배를 끼치게 되어 미안하네. 실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온 셈이지만 정식 인사는 조만간 본인이 직접 하러 올 걸세.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뭐 있겠나? 나는 어쩌면 이제 금연기에서 손을 뗄지도 모르네. 실제로 내막을 알면 알수록 싫어지더군. 게다가 도쿄로 돌아와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나아다니다 보니 점점 용기가 없어졌네. 그야 그럴 테지. 요전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신문사에나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네. 자리가 있나? 지금 자리가 하나 있네. 아마도 될 것 같기도 해. 히라오카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카도노도 예의상 같이 히라오카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히라오카 씨는 생각보다 멋쟁이인데요. 저 옷차림에 비하면 집이 너무 추라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도 않아. 요즘은 모두 저 정도야 차려입고 다니지. 정말로 차림새만으로는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집 심사분인가 하고 보면 아주 이상 야릇한 집으로 들어가니 말이지요. 라고 카도노는 곧 덧붙여 말했다. 다이스키는 지금의 히라오카에 대해서 거리감보다도 오히려 효모감을 느꼈다. 그리고 상대편에게도 자기와 같은 느낌이 싹 터스리라고 생각했다. 예전에도 다이스키는 때때로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그때는 매우 슬펐다. 지금은 그런 슬픔도 거의 사라져버렸다. 하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단지 그뿐이었다. 그런 식의 고독에 깊숙이 빠져들어 번민하기에는 다이스키의 사고가 너무도 분명했다. 다이스키는 또다시 아버지의 호출을 받았다. 며칠 전에 다이스키가 오메코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러 갔을 때 오메코는 잠시 안으로 들어가서 인사라도 하고 오라고 주의를 주었다. 다이스키는 웃으면서 아버지가 계시냐고 딴청을 피웠다. 계신다는 대답을 들었을 때도 오늘은 좀 바빠서 안 된다고 말하고 돌아왔다. 오늘은 일부러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왔으니 좋든 싫든 아버지를 만나야만 했다. 뜻밖에도 형 세이고가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오메코도 옆에 앉아있었다. 어때 한 잔 안 할래? 하며 앞에 있던 포도주병을 들어서 흔들어 보였다. 알아맞혀 보세요 얼마나 오래된 술인지 다이스키가 할 리가 없지 라며 세이고는 동생의 입술 연절이를 바라보았다. 안주 대신으로 과자 접시에 얇은 외야스가 있었다. 맛있군요. 그러니 얼마나 된 술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오래된 건가요? 굉장한 것을 사드리셨군요. 돌아갈 때 한 병 얻어가야지. 죄송하지만 이제 이것밖에 없어요. 누가 선물한 거예요. 형님 오늘은 어쩐 일이십니까? 매우 한가해 보입니다. 오늘은 쉬기로 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녹조가 되어서. 세이고는 불이 꺼진 여성현을 입에 물었다. 다이스키는 자기 옆에 있던 성냥을 켜서 불을 붙여주었다. 도련님이야말로 한가하신 거 아닌가요? 오메코가 텐마루에서 돌아왔다. 형수님, 가부키자에 가보셨습니까? 아직 안 가셨다면 한번 가보세요. 재미있으니까요. 도련님은 벌써 가봤나요? 도련님도 한량이시네. 한량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억지말만 하시는군요. 남의 속도 모르고. 오메코는 세이고 쪽을 쳐다봤다. 여보, 말 좀 해보세요.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내가 가난해지면 날 도와주면 되잖아. 라고 말했다. 도련님, 도련님은 배우가 될 생각이세요? 다이스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잔을 형수 앞으로 내밀었다. 형님, 요즘 무슨 일인지 매우 바쁘셨다지요? 정말 난감해. 일본제당 사건과 무슨 관계라도 있나요? 일본제당 사건과는 관계가 없지만, 여하튼 바빴다. 일본제당 사건도 한심하게 됐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사실 세상일이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오메코, 오늘은 나우키에게 일러서 헥터 운동 좀 시키라고 해요. 저렇게 많이 먹고 잠만 자서야 몸에 안 좋아. 세이코는 주름이 앉은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몇 번 문질렀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님께 꾸정이나 듣고 올까? 말하면서도 또다시 컵을 형수 앞으로 내밀었다. 오메코는 웃으며 술을 따랐다. 신부값 얘기냐? 글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 드리는 게 좋을 거다. 나이 드신 양반한테 그렇게 걱정을 끼쳐드려봤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약간 저기압이시니까. 설마 요즘 바빴던 일 때문에 저기압이신 것은 아니겠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일본제당의 중역들처럼 우리도 언제 구인될지 모르는 처지니까. 바보 같은 소리 마세요. 오메코가 나무랐다. 역시 제 게으름이 몰고 온 저기압일 테지요. 다이수케는 웃으면서 일어섰다. 왔느냐? 그 어조는 평소보다 오히려 온화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다이수케는 무릎 위에 손을 얹으며 형이 멀쩡한 얼굴을 하고 감쪽같이 자신을 속인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오늘 너를 부른 것은 다이수케는 다소고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아버지의 긴 설교 중에서 그 하나는 너는 도대체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진지한 질문을 던진 점이었다. 다이수케는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명령만 들어왔었다. 따라서 그런 요구들을 적당히 넘기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과 같은 중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단단히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적당히 대답할 수 없었다. 다이수케는 자신의 미래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다음으로 다이수케는 독립할 수 있을 만한 재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다이수케는 물론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렇다면 사과와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그렇게까지 사과와의 딸과 결혼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다이수케는 아버지를 노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아버지는 매우 열띤 어조로 우선 자신이 점점 나이를 먹고 있다는 것 자식의 장례가 걱정된다는 것 자식을 장가드리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는 것 신부감이 자격이나 그 외의 점에 대해서는 본인보다도 부모가 훨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 남이 베푸는 친절은 그 당시는 쓸데없는 참견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시 성가실 정도로 간섭해 주어 수면하고 바랄 날이 있는 법이라는 것 등을 아주 차근히 설명했다. 다이수케는 진지한 자세로 듣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이 끝났을 때도 여전히 승낙의 뜻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는 애써 자제하는 말투로 그럼 사과화는 그만두기로 하자 그리고 누구라도 좋으니 네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해라 누군가 결혼하고 싶은 상대라도 있는 거냐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조금은 내 사정도 생각해주면 좋지 않냐 그렇게 네 생각만 해서야 되겠느냐 하고 쏘아붙이듯 말했다. 그 후 3회입니다. 다이수케는 아버지에게 불려갔다 온 후로 2, 3일 동안 뜰의 한구석에 빈 장미꽃이 빨간빛을 볼 때마다 그 수많은 빨간 점들이 눈을 찔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럴 때는 언제나 손 씻는 물을 떠넣은 푼주 옆에 있는 개옥자마 잎으로 눈을 옮겼다. 이따금 그러하듯이 지금 그의 기분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빛을 띄고 있었다. 그래서 너무 밝은 것을 접하면 그 모순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개옥자마의 잎도 오랫동안 응시하고 있으면 고 실증이 날 정도였다. 4, 5일 전에 그는 소매치기와 결탁해서 나쁜 짓을 한 형사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다른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만일 엄중하게 일제히 수사를 벌인다면 도쿄는 일시적으로 경찰이 거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다이스케는 그 기사를 읽었을 때 쓴 웃음밖에 안 나왔다. 그리고 생활고를 해결해야만 하는 박봉의 형사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사실상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다이스케가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도 그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다이스케에게는 불행한 암시에 지나지 않았다. 다이스케는 히라오카에 대해서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히라오카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뿐이었다. 다이스케는 형을 좋아했다. 그렇지만 형에 대해서도 역시 믿음은 가질 수가 없었다. 형수는 진실성이 있는 편이었다. 하지만 형수는 직접적으로 생활이 난관에 부딪히지 않는 만큼 형보다도 접근하기 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이스케는 평소부터 그 정도로 세상에 대해 방관적이었다. 따라서 상당히 신경이 예민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일은 적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무릎 주위에 개미 서너 마리가 기어 다니고 있는 것을 얇은 상하로 만든 종잇갈로 죽였다. 그러고 나서 손뼉을 쳐서 사람을 불렀다. 일어나셨나요? 라며 가도노가 나왔다. 차라도 가져올까요? 다이스케는 벌어진 가슴을 여미면서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누가 오지 않았나? 네 오셨습니다. 히라오카시 부인이 어떻게 잘 아시네요. 왜 깨우지 않았지? 너무 푹 주무시고 계셔서요. 그렇다고 해도 손님이 오셨을 때는 하는 수 없지 않나? 그렇지만 히라오카시 부인이 깨우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인은 그냥 가버리셨나? 아니 그냥 가버리신 건 아닙니다. 잠시 가구라 작가에서 사야 할 물건이 있으니까 사갖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깨우지 않았지요. 그럼 다시 오는 거군. 그렇습니다. 실은 깨실 때까지 기다리시려고 입안까지 올라오셨습니다만 선생님이 얼굴을 보고 너무도 곤히 주무시고 계시니까 쉽사리 일어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나갔나? 네 그런 셈이죠. 다이스케는 웃으면서 양손으로 잠에서 깬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러고는 목욕탕으로 얼굴을 씻으러 갔다. 머리를 적시고 텐마루로 돌아와서 뜰을 바라보고 있으니 아까보다는 기분이 훨씬 맑아졌다. 제비 두 마리가 흐린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매우 상쾌하게 보였다. 다이스케는 요전에 히라오카의 방문을 받고 나서 디어 미치오가 오기를 내심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히라오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 아직 일자리가 없어 불안한 처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쩌면 어떤 분야든 생활의 방편이 될 만한 길을 찾아 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렇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히라오카의 뒤를 쫓아갈 생각은 나지 않았다. 그는 히라오카를 대할 때 느껴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떠올렸다. 손님을 맞으러 나갔던 가도노가 발소리를 내며 서재 입구에 나타났을 때 혈색이 좋은 다이스케의 뺨은 다소 윤기를 잃고 있었다. 이쪽으로 모실까요? 매우 간단히 다이스케의 의향을 확인했다. 객실로 안내를 할 것인가 서재에서 만날 것인가를 묻는 것이 번거로워서 이렇게 줄여서 물은 것이다. 다이스케는 응 하고 대답하고 입구에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가도노를 쫓아내듯이 스스로 일어서서 뗀마루로 얼굴을 내밀었다. 히라오카고는 어떻게 지내고 있죠? 여전하지요. 아직 아무 일자리도 찾지 못했나요? 그건 별로 걱정 안 해요. 다음 달부터 신문사 쪽에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잘 됐군요. 전혀 몰랐네요. 그럼 당분간은 별 문제없지 않아요? 네, 다행이지요. 저쪽에서는 그동안 재촉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저쪽이라뇨? 저 실은 오늘 그 일로 사과를 드리러 왔어요. 다이스케는 조금이라도 어색한 모습을 보여서 더 이상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동시에 입으로 상대방의 뜻을 맞추는 듯한 말을 해서 상대방을 더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피했다. 미치오의 말은 이랬다. 일전에 빌린 200엔을 갚으려 했으나 매일의 생계에 시달리다 보니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정말로 죄송스러운 짓을 했다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빌릴 때는 결코 당신을 속이고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어차피 당신에게 드린 돈이니 어떻게 썼든 아무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요.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다이스키는 위로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말을 특별히 힘주어서 천천히 발음했다. 미치오는 단지 이제 겨우 안심이 되는군요. 말했다. 다이스키는 남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윤이 나는 피부와 노동자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부드러운 근육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직 큰 병이라고는 알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에 있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래야만 사는 보람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건강은 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배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그의 육지만큼이나 견실했다. 그러나 언제나 논리에 시달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따금 머리의 중심이 화를 겨누는 관역처럼 이중 혹은 삼중으로 겹쳐있는 듯이 느껴지는 때가 있었다. 특히 오늘은 아침부터 그런 느낌이 들었다. 다이스키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골똘히 생각해보는 것은 바로 그런 때였다. 그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 중대한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여 직시해보았다. 그 동기는 단순히 철학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또는 세상사가 너무나도 복잡한 색채로 그의 머리를 물들이려고 안다라는 데서 비롯되기도 하고 그리고 끝으로 오늘처럼 권태의 결과로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꽉 닫아버린 방 안에서 한두 번 머리를 누르고 흔들어보았다. 그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사색가들이 반복하곤 하던 무의미한 의문을 또다시 머릿속에 떠올릴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런 것이 슬쩍 눈앞에 나타났을 때 또구나 하는 식으로 곧 떨쳐버렸다. 그는 고상한 생활욕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그의 방은 평범한 일본식 방이었다. 이렇다 할 만한 대단한 장식도 없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액자조차도 변변한 것이 없었다. 색채로서 눈을 끌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건 책장에 나란히 꽂혀있는 양서 정도에 불과했다. 그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런 보잘것없는 생활로부터 자신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역시 미치오를 만나야겠구나. 그는 내키지도 않는 곳으로 산책을 나갔던 것을 후회했다. 다시 나가서 히라오카의 집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던 참에 모리카와 초에서 테라오가 찾아왔다. 새 밀짚모자를 쓰고 추레한 얇은 하오리를 걸치고는 덥다 더워하며 벌건 얼굴에 땀을 닦았다. 어째서 하필 이런때 왔지? 다이스키는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이런 시간이 방문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잖아? 자네 또 낮잠을 잤군. 아무래도 직업이 없는 사람은 나약해서 안된단 말이야? 자네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모르겠군. 데라오는 밀짚모자로 자꾸만 가슴 언저리를 붙였다. 날씨는 아직 그 정도로 덥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동작은 애교스럽게 보였다. 무엇 때문에 태어났건 쓸데없는 참견 말게 그보다도 자네야말로 무엇하러 왔지? 또 딱 열흘 정도만은 아니겠지? 돈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제 그만두겠. 자네도 어지간히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군. 데라오는 호주머니에서 떼묻은 가재본된 책을 꺼냈다. 이걸 번역하지 않으면 안된다네. 먹고 살기에 걱정이 없다고 그렇게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지 않을 수 없나? 좀 더 진지해줘봐. 나로서는 생사가 달린 일이니까. 언제까지지? 이주일 돈은 빌려주지 않아도 좋아. 빌려주면 더욱 좋겠지만. 그보다도 조금 모르는 곳이 있어서 물어보러 왔다네. 성가시군. 나는 오늘 머리가 아파서 그런 걸 하고 있을 수가 없다네. 적당히 번역하면 되지 않나? 어차피 원고료는 페이지로 계산해서 주잖아. 아무리 나라도 그렇게 무책임한 번역은 할 수가 없지 않나? 우역을 지적당하기라도 하면 나중에 귀찮아지거든. 참 귀찮게 구는군. 다이스키는 여전히 밴들거리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이봐. 농담이 아니라 자네처럼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은 가끔 이 정도의 일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따분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걸세. 나도 번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생각이라면 일부러 자네한테 오지는 않지. 하지만 그런 사람은 자네와 달라서 모두 바쁘단 말일세. 그럼 최소한의 분량만 하기로 하지. 고맙네. 모르는 곳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든 하지 뭐. 누구에게 묻더라도 그다지 잘 알지는 못할 걸세.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지. 데라오 때문에 다이스키는 그날 결국은 히라오카를 방문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마루전에서 보낸 소포가 도착했다. 젓가락을 놓고 뜯어보니 아주 오래전에 외국에 주문했던 두세 번의 신간 서적이었다. 다이스키는 그것을 겨드랑이에 끼고 서재로 돌아갔다. 한 권씩 차례대로 들고 어둠 속에서 두세 페이지 넘기며 대충 훑어보았으나 어디에도 그의 주위를 끌만한 곳은 없었다. 마지막 한 권은 그 제목조차 이미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때 가도노가 커다란 램프를 들고 들어왔다. 이제 슬슬 반딧불이가 나올 시기군요. 다이스키가 우습다는 듯한 표정으로 아직 나올 리가 없지. 그럴까요? 반딧불이는 옛날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지요. 왜일까요? 반딧불이나 까마귀는 요즘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지요. 그렇지. 그 이유가 뭘까? 다이스키도 일부러 시치미를 떼고 진지하게 댓글을 해주었다. 역시 전등이 압도되어서 점점 물러나게 되었겠지요. 스스로 헤에에우 하는 웃음으로 익살스럽게 결말을 짓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다이스키도 그 뒤를 따라서 현관까지 나갔다. 가도노가 뒤돌아보았다. 또 외출하십니까? 램프는 제가 잘 치워놓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아까부터 배가 아프다고 누워있습니다만 대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잘 다녀오십시오. 다이스키는 문을 나섰다. 사실 다이스키는 그 후로 미치오와 히라오카를 두세 번 더 만났다. 한 번은 히라오카가 상당한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을 때였다. 그 편지에는 우선 도쿄에 도착한 이후로 여러모로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말이 쓰여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 후로 여러 친구랑 선배가 힘써주었는데 최근에 어떤 친지의 주선으로 모 시문사의 경제부 주임 기자를 하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다. 스스로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지만 도쿄에 도착했을 당시 자네에게 부탁했던 일도 있으니까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일단 상의를 한다는 내용이 이어져 있었다. 다이스키는 그 당시 형의 회사에 취직을 추선해달라는 히라오카의 부탁에 대해 어렵겠다는 말도 전하지 않고 이제까지 그대로 미뤄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편지를 그에 대한 회답의 재촉으로 받아들였다. 한 통의 편지로 거절하는 것도 너무 냉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날 찾아가서 형의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당분간 그쪽은 포기해달라고 부탁했다. 히라오카는 그때 나도 대충 그러리라고 짐작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묘한 시선으로 미치호를 보았다. 또 한 번은 마침내 신문사의 취직이 결정되었다며 하룻밤 자네와 느긋하게 술을 마시고 싶으니 어느 날 와달라는 엽서가 왔는데 공교롭게도 사정이 생겨 양해를 구하러 산책길에 들른 적이 있었다. 그때 히라오카는 방 한가운데 큰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었다. 간밤에 어느 모임에 참석해서 과음했기 때문이라며 벌건 눈을 연신 문질렀다. 나도 혼자라면 만주나 미국이라도 갈 텐데 하며 아내가 있는 것에 대한 불평을 토로했다. 미치호는 옆방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히라오카가 신문사에 나가고 없을 때 방문했다. 그때는 별다른 용문은 없었다. 약 30분쯤 텐마루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그 후로는 가능한 한 고이시카와 쪽으로는 가재한 기로 하고 오늘 밤에 이르렀던 것이다. 다이스키는 타케야 주로 올라가 반대편으로 빠져나간 뒤 2,300미터쯤 가서 히라오카라고 쓰인 처마등 앞에 이르렀다. 격자문 밖에서 사람을 부르자 한여가 램프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부부가 다 집에 없었다. 다이스키는 어디 갔느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서 전차를 타고 혼구까지 가서 혼구에서 다시 간다행 전차로 갈아타고 거기서 내려 어느 맥주집으로 들어가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다. 다음 날 눈을 뜨자. 여전히 뇌의 중심에서 반경이 다른 원이 머리를 이중으로 칸막이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럴 때 다이스키는 머리의 안쪽과 바깥쪽이 서로 질이 다른 것을 잘라맞춰 만들어진 것처럼 느끼곤 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흔들어보고 그 두 가지를 섞으려고 했었다. 그는 지금 베개 위에 머리를 얹은 채 오른손을 꼭 쥐고 귀 위를 두세 번 쳤다. 다이스키는 뇌의 그런 이상을 술 탓으로 돌린 적은 없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술이 센 편이었다. 아무리 마셔도 평소와 다른 점이 별로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푹 자고 나면 몸이 가뿐해졌다. 예전에 어쩌다가 형과 술 마시기 시합을 하게 되어 세업들이 술을 열세 병이나 해치운 적이 있었다. 그 다음 날 다이스키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학교에 갔다. 형은 이틀간이나 머리가 아프다며 잔뜩 인상을 쓰고 있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는 또다시 머리를 흔들었다. 아침 식사 때 가도노가 조간신문에 실린 뱀과 독수리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다이스키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아주머니 그렇게 일을 하면 몸에 안 좋아요. 선생님 상은 제가 치울 테니 저쪽으로 가서 쉬었다가 오세요. 다이스키는 그때야 비로소 아주머니가 아프다는 것이 생각났다. 뭔가 따뜻한 말이라도 건네려 했지만 귀찮아서 그만두기로 했다. 한참 동안 때를 바라보며 천천히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가도노가 와서 본가에서 모시러 왔습니다. 다이스키는 집에서 자신을 데리러 올 이유를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가도노에게 다시 물어보아도 인력거꾼이 뭐라뭐라며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자 다이스키는 머리를 흔들며 현관으로 나가보았다. 그러자 거기에는 형의 인력거를 끄는 가스가 있었다. 구무바퀴가 달린 인력거를 똑바로 현관 앞으로 갖다대고 공손히 인사를 했다. 가스 무슨 일로 데리러 왔지? 마님이 인력거를 가지고 모시러 갔다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오시면 아실 거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그날은 바람이 세게 불었다. 가스는 괴로운 듯이 몸을 앞으로 굽히고 달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생의 방을 들여다보니 나오키와 세이타로가 단둘이서 흰 설탕을 뿌린 딸기를 먹고 있었다. 야 맛있겠는데? 나오키는 그 자세를 바로하고 인사를 했다. 삼촌 언제 장가 가세요? 오늘은 왜 학교에 가지 않았지? 그리고 아침부터 딸기 같은 것을 먹고 있다니. 하지만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어 일요일이던가? 다이스키는 깜짝 놀랐다. 객실을 빠져나와서 형의 방 쪽으로 갔더니 인기척이 났다. 어머 하지만 그건 너무하세요. 형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이스키는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형과 형수와 누이코가 있었다. 형은 정장용 허리띠에 금사슬을 달고 요즘 유행하는 야릇한 비단 하오리를 입고서는 문쪽을 향해 서 있었다. 이제 왔군. 자 그러니까 다이스키에게 같이 데려가 달라고 하시오. 오메꾸에게 말했다. 다이스키는 무슨 의미인지 통할 수가 없었다. 도련님 오늘 물론 한가하겠지요? 네 한가한 셈이죠. 그럼 가부키자에 함께 가줄래요? 다이스키는 형수의 그 말을 듣자 내심 갑자기 우스꽝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네 좋습니다. 함께 가죠. 하지만 도련님은 벌써 한 번 봤다고 했잖아요. 한 번 보든 두 번 보든 전혀 상관없어요. 가시죠. 우메꾸와 누이코는 화장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다이스키는 그것을 지켜보며 두 사람 옆에 참을성 있게 붙어 있었다. 그러고는 때때로 장난삼아 농담도 했다. 아이 삼촌 너무 하세요. 누이코의 입에서 두세 번 나왔다. 아버지는 오늘 아침 일찍 나가고 집에 없었다. 어디에 갔는지 형수는 모른다고 했다. 다이스키는 그다지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아버지가 집에 없는 것이 그저 다행스러울 뿐이었다. 다이스키는 공연 도중 쌍안경으로 이쪽저쪽을 보며 한눈을 팔았다. 먼 쪽에 게이샤들이 많이 앉아 있었다. 그 중에는 쌍안경을 이쪽으로 돌리고 있는 게이샤도 있었다. 다이스키의 오른쪽에는 그와 나이가 비슷한 남자가 머리를 올린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앉아 있었다. 다이스키는 그 부인의 옆 얼굴을 보며 자신이 잘 아는 게이샤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왼쪽에는 일행인 듯한 남자들이 4명쯤 있었다. 그들은 모두 박사들이었다. 다이스키는 그 얼굴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넓은 좌석을 단둘이서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은 형과 비슷한 나이로 단정하게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금태 안경을 쓰고 뭔가를 볼 때는 턱을 앞으로 내밀고 약간 위로 쳐드는 습관이 있었다. 다이스키는 그 사람을 보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굳이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애쓰지는 않았다. 그와 함께 온 사람은 젊은 여자였다. 아직 숨을 일체 안 되었을 거라고 다이스키는 추측했다. 그 여자는 하오리를 입지 않은 채 보통보다는 앞머리와 옆머리를 더 많이 위로 올라가게 빚고 턱을 옷깃에 바짝 붙이고 앉아 있었다. 다이스키는 답답해서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뒤편의 복도로 나가서 좁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형이 오면 형수와 누이코를 떠넘기고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었다. 한 번은 누이코를 데리고 그 근처를 빙빙 돌며 걷기도 했다. 나중에는 술이라도 좀 시켜서 마실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형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왔다. 매우 늦으셨다고 말하자 형은 오비 사이에서 금시계를 꺼내 보였다. 실제로 6시가 조금 지나 있었다. 형은 여느 때와 같이 태연한 표정으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다. 하지만 식사를 할 때 일어서서 복도로 나가더니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한참 지나서 다이스키가 무심코 뒤돌아보니 한 칸 건너 옆자리 금태환경을 쓴 남자의 자리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젊은 여자에게도 이따금 말을 거놓은 듯 했다. 하지만 여자 쪽에서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을 뿐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이스키는 형수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려고 했지만 형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만 하면 어디라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끼어들 정도로 발이 넓고 세상을 자기 집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이므로 신경 쓰지 않고 잠잤고 있었다. 그러자 막간 휴식 시간에 형의 입구까지 돌아와서 다이스키에게 잠깐 오라고 하더니 그를 금태환경을 쓴 남자 자리로 데리고 가서 동생이라고 소개했다. 그러고 나서 다이스키에게는 이분이 고베에서 오신 다카키시라며 인사를 시켰다. 금태환경의 신사는 젊은 여자를 돌아보며 자기 조카라고 말했다. 그 여자는 얌전히 인사를 했다. 그때 형이 사가와 씨의 따님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다이스키는 여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교묘하게 걸려들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러자 형수가 슬쩍 다이스키 쪽을 돌아보았다. 공연은 11시가 다 되어서야 끝났다. 밖으로 나와보니 바람은 전혀 불지 않고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조용한 밤을 전등에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시간이 늦어서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눌 틈도 없었다. 새 사람을 태우고 갈 인력거는 와 있었지만 다이스키는 인력거를 부탁해두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수의 권유를 뿌리치고 찻집 앞에서 전차를 탔다. 스키아 바시에서 갈아타려고 어두운 길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어린아이를 업은 아낙네가 피곤한 듯이 반대편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아주머니 전차를 타려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쪽입니다. 가르쳐주고 걷기 시작했다. 아주머니는 고맙다고 말하고 뒤따라왔다. 다이스키는 손으로 더듬듯이 어두운 곳을 눈침짝으로 걸었다. 다음날 다이스키는 다지마에 있는 친구로부터 장문의 편지를 받았다. 그 친구는 졸업하고 곧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까지 한 번도 도쿄에 온 적이 없었다. 본인은 물론 산속에서 살 생각이 없었지만 부모의 명령으로 하는 수 없이 고향에 묻혔던 것이다. 그래도 처음 1년 정도는 다시 한 번 아버지를 설득해서 도쿄로 나오겠다며 귀찮을 정도로 편지를 보내왔지만 요즘은 결국 단념했는지 불평 비슷한 하소연도 그다지 하지 않게 되었다. 그 친구는 고향에 돌아가서 1년쯤 있다가 교토부근에 사는 어느 재산가의 딸과 결혼했다. 교토부근에 사는 어느 재산가의 딸과 결혼했다. 그것은 물론 부모의 뜻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이가 태어났다. 아내에 대해서는 결혼했을 때 이외에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지만 아이의 성장에는 흥미가 있는지 때때로 다이스키의 웃음을 자아낼 만한 내용을 적어 보내왔다. 다이스키는 그걸 읽을 때마다 자기 아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친구의 생활을 상상해 보았다. 그 친구는 가끔 말린 은어나 국감을 보내주었다. 다이스키는 그에 대한 답례로 대개는 새로 나온 서양의 문학 서적을 보냈다. 그러면 그 답장에는 그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는 증거가 될 만한 비평이 반드시 쓰여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다이스키가 일부러 물어보면 책은 고맙게 잘 받았다 하지만 읽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읽을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읽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답장이 왔다.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그는 친구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산속에서 살며 나무나 계곡을 상대로 지내고 있는 사람은 부모가 결정해준 아내를 맞아들여 안전한 결과를 얻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육체와 정신에 있어서의 미의 유형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미에 접할 기회를 얻는 것을 도시인의 특권으로 여겼다. 모든 종류의 미에 접해서 그때마다 갑에서 을로 마음이 바뀌고 을에서 병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감수성이 부족해서 감상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라고 믿었다. 그 진리로부터 출발해 도시에서 생활하는 모든 남녀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있어서 전부 어떤 계기로 인해 예측하기 힘든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부연하자면 이미 결혼한 한 쌍의 부부는 양쪽 다 세간에서 부정이라 일컫는 관념에 서로 잡혀서 결혼이라는 과거로 인해 빚어진 불행과 항상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다이스키는 감수성이 가장 발달했고 가장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도시인의 대표자로서 게이샤를 선택했다. 그들 중에는 평생 정부를 몇 명 바꾸는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일반적인 도시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게이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이스키는 요즘 같은 세상에 빼남 없는 사랑을 입에 담는 사람을 제일가는 위선자로 간주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다이스키의 머리 속에는 갑자기 미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다이스키는 그런 논리 가운데 빼먹은 인수는 없는가 의심해 보았다. 그렇지만 그런 인수는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자신이 미치의에 대해 품고 있는 감정도 그런 논리에 의하며 단순히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의 머리는 당연히 그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분명히 그렇다고 받아들일 만한 용기가 없었다. 다이스키는 형수의 적극적인 공세가 두려웠다. 또한 미치유에게 끌리는 마음이 두려웠다. 피서를 가기에는 아직 좀 일렀다. 기분전환이 될 만한 어떤 것에도 흥미를 잃었다. 독서를 해도 집중할 수 없었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연꽃으로 만든 시를 끌어당기듯이 생각이 이어지지만 그러한 생각을 한데 모아보면 모두 남들이 두려워할 것들 뿐이었다.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자신이 무서워졌다. 다이스키는 창백해진 자신의 뇌를 밀크의식 그처럼 회전시키기 위해서 잠시 여행을 다녀오라고 결심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별장에 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도쿄의 번잡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점에서 우시고매에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이스키는 여행 안내서를 사와서 갈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자신이 갈만한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어딘가로 떠나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이스키는 전차를 타고 긴장까지 갔다. 상쾌한 바람이 부는 오후였다. 신바시 백화점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넓은 거리를 어슬렁 어슬렁 걸어서 교바시 쪽으로 내려갔다. 그때 멀쩍함 지 보이는 집이 다이스키의 눈에는 연극의 배경 그림처럼 납작하게 보였다. 파란 하늘은 지붕 바로 위에 칠해져 있었다. 다이스키는 잡화점을 두세 군데 돌며 구경을 하기도 하고 값을 물어보기도 하며 필요한 물건을 샀다. 그 중에는 상당히 비싼 향수도 있었다. 시세이드에서 치약을 사려고 했는데 젊은 점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자기네 제품을 끈질기게 권했다. 다이스키는 얼굴을 찌푸리고 가게를 나왔다. 종이봉투를 겨드랑이 사이에 낀 채 긴자의 외곽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이콘 가시를 돌아 가지바시로 해서 마르노우치로 향했다. 목적지도 없이 서쪽으로 걸어가면서 이것도 간단한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다가 너무 몸이 지쳐서 일렬고 생각이 났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눈에 띄지 않아 다시 전차를 타고 돌아왔다. 대문을 들어서니 현관에 세이타로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가도노우에게 물으니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신다고 대답했다. 세이타로 제법인걸? 주인도 없는 방에 와서 맛있는 것을 얻어먹고 있다니? 세이타로는 웃으면서 우선 알렉스카 탐험기를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기 앉고 싶으면 그냥 앉아 있어도 돼. 삼촌은 언제 결혼하시지요? 또다시 얼마 전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날 세이타로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것이었다. 내일 11시까지 좀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뭐야, 이건 너무하군. 용건도 말하지 않고 무덕대고 사람을 오라고 하다니. 그럼 숙부님 내일은 안 오시는 건가요?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삼촌은 여행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돌아가서 말씀드려라. 언제요? 어디로 가시지요? 어디일지 알게 뭐냐.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지. 그는 또다시 여행 안내서를 펴고 세세한 숫자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지만 좀처럼 결정할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시 미치오의 모습이 뇌리에 떠올랐다. 출발 전에 한 번 더 만나보고 나서 도쿄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이스키는 평상복 차림 그대로 벽에 걸린 모자를 집어들었다. 또 나가십니까? 뭔가 사러 가십니까? 제가 가도 된다면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가도노가 뜻밖이란 듯이 말했다. 오늘 밤은 떠나지 않기로 했네. 다이스키는 밖으로 나갔다. 밖은 벌써 어두워져 있었다. 아름다운 하늘에 별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는 듯이 보였다. 기분 좋은 바람이 옥깃을 스쳤다.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가던 다이스키는 2,300미터도 가지 않아서 벌써 이마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히라오칸의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검은 그림자가 박쥐처럼 여기저기서 움직였다. 볼품없는 판자 울타리 틈으로 램프 불핏이 길에 새어나왔다. 미치오는 그 불핏 아래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렇게 한가합니까? 다이스키는 방석을 문턱이로 옮겨서 텐마루에 몸을 반쯤 내민 채 미다지에 기댔다. 히라오카는 집에 없었다. 미치오는 방금 목욕탕에서 돌아왔다며 부채까지 무릎 옆에 놔두고 있었다. 평소 혈색이 좋지 않던 뺨에 적당히 홍조를 띈 채 곧 돌아올 테니까 천천히 놀다 가라며 식당으로 차를 가지러 갔다. 히라오카는 미치오의 말과 달리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언제나 이렇게 늦느냐고 묻자 미치오는 웃으면서 대개 그렇다고 대답했다. 다이스키는 그 웃음 속에서 쓸쓸한 느낌을 받고는 눈을 똑바로 뜨고 미치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다이스키는 히라오카의 경제 사정이 걱정되었다. 단도직입적으로 요즘은 생활비에는 곤란을 겪지 않냐고 물어보았다. 미치오는 글쎄요 하면서 또다시 조금 전과 같은 웃음을 지었다. 당신에게는 그렇게 보여요? 이번에는 그녀가 되물었다. 그러고는 손에 든 부채를 내려놓고 방금 목욕한 가느다란 예쁜 손가락을 다이스키 앞에 펴보였다. 그 손가락에는 다이스키가 선물한 반지도 그리고 다른 반지도 끼워져 있지 않았다. 자신이 기념으로 준 반지를 항상 떠올리고 있던 다이스키는 미치오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었다. 하는 수 없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다이스키는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다이스키는 그날 밤 9시경에 히라오카네 집을 나왔다. 나오기 전에 지갑 속에 있던 돈을 꺼내서 미치오에게 건네주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마음속으로 약간의 궁리를 했다. 그는 우선 아무렇지도 않게 지갑을 가슴 온저리에서 열어 안에 있는 지폐를 세워보지도 않은 채 집은 다음 이걸 줄 테니까 쓰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미치오 앞에 내밀었다. 미치오는 한여를 의식한 듯 낮은 목소리로 그래서는 안 돼요 하며 오히려 양손을 몸에 바싹 붙였다. 하지만 다이스키는 자신의 손을 걷어들일 수는 없었다. 반지를 받았으면 이것을 받아도 마찬가지지요. 종이 반지라고 여기고 받으세요. 다이스키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치오는 그래도 너무 죄송하다며 여전히 주저했다. 다이스키는 히라오카가 알게 되면 야단 맞는 자냐고 물었다. 미치오는 야단을 맞을지 칭찬을 받을지 확실히 모르겠기에 여전히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또 오겠습니다. 히라오카에게 안부 전해 주십시오. 다이스키는 밖으로 나왔다. 거리를 가로질러서 골목길로 내려가자 주위가 깜깜해졌다. 그는 높게 떠있는 별을 머리 위에 얹고 조용한 주택가를 여기저기 배회했다. 밤중까지 계속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에 다시 집 앞까지 왔다. 많이 늦으셨군요. 내일은 몇 시 기차로 출발하십니까? 현관으로 올라서자마자 가도노가 물었다. 내일도 떠나지 않기로 했어.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이부자리가 이미 깔려있었다. 잠이 깼을 때는 해가 중전에 떠 텐마루에 황금빛 햇살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아우 야마야면서 형님이 오셨습니다. 다이스키는 곧 가겠다고 전하라고 하고 깨끗이 머물다 갔다. 형님 오셨습니까? 이 방에는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듯한데 네 머리에서 나는 거냐? 제 머리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나지 않았나요? 허, 아주 멋들어진 짓을 다 하는구나. 형은 여관에서 다이스키를 찾아오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어쩌다 찾아오면 그건 반드시 오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용건이 있을 때였다. 어제 저녁에 세이타로가 돌아와서는 네가 오늘부터 여행을 한다고 말하길래 찾아왔다. 네, 실은 오늘 아침 6시경에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6시에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네가 부지런하다면 이런 시간에 일부러 아우야마에서 찾아오지는 않는다. 새삼 용건을 들어보니 역시 예상한 대로 결혼 공수에 불과했다. 오늘 반드시 여행을 떠날 필요는 없는 거지? 오늘 식사를 하러 올 수 있겠지? 그럼 나는 지금부터 잠깐 들을 때가 있어 가봐야겠으니 틀림없이 오도록 해라. 형은 여전히 바쁜 것 같았다. 다이스키는 이미 배짱이 생겨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기분에서 상대방의 마음에 들만한 댓글을 했다. 도대체 네 생각은 뭐냐? 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냐? 결혼해도 괜찮은 상대 아니냐? 그렇게 결혼 상대를 고르고 또 고르고 할 정도로 중요시하는 건 어쩐지 겟루크 시대의 호색함 같아서 우스꽝스럽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상당히 구속받는 연애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았던 거냐? 어쨌든 아무래도 소원이 되도록 어르신네가 노하지 않게 해라. 다이스키는 방으로 돌아와서 잠시 형의 경구를 되새겨보았다. 자기도 결혼에 대해서는 실제로 형과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결혼을 권유하는 쪽에서도 화내지 말고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형과는 반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 형의 말에 의하면 사가와의 딸은 이번에 오랜만에 숯부를 따라 구경도 할 겸에서 도쿄에 왔기 때문에 숯부의 용모가 끝나면 바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아버지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양쪽 집안에 영원한 이해관계를 맺어두려는 계획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요전에 여행 갔을 때 이런 기회까지도 일부러 만들어 놓고 돌아온 것인지 그 어느 쪽이든 간에 다이스키는 그다지 깊이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단지 그 사람들과 같은 식탁에서 맛있게 오찬을 먹고 있는 채 하면 사교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이스키가 아오야마에 도착했을 때는 11시 5분 전이었다. 손님은 아직 와있지 않았다. 형도 아직 오지 않았다. 형수만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방에 앉아있었다. 도련님도 참 너무하네요. 다른 사람들을 따돌리고 여행을 하려 들다니. 우메코는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적이지 못한 편이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다이스키 뒤통수를 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태도였다. 금방 손님이 오시면 내가 안으로 알려드리러 가지요. 그때 인사를 드리면 될 겁니다. 식사 장소로는 응접실 옆방을 사용했다. 다이스키는 열려있는 문 사이로 하얀 시탁부 귀퉁이의 선명한 색깔을 보고는 오차는 양식이 나오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우메코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 입구를 들여다보러 갔다. 그건 아버지에게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럼 이쪽으로 오시지요. 아버지가 일어섰다. 타카기도 인사를 하고 일어섰다. 사가와이 딸도 숙부를 따라서 일어섰다. 다이스키는 그때 그녀의 하반신이 비교적 날씬하고 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식탁에서는 아버지와 타카기가 한가운데 마주보고 앉았다. 타카기의 오른쪽에 우메코가 앉고 아버지의 왼쪽은 사가와이 딸이 앉았다. 여자끼리 마주 앉은 것처럼 세이고와 다이스키도 마주 앉았다. 다이스키는 양념 세트를 사이에 두고 약간 비스듬한 위치에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다. 다이스키는 뒤에 있는 창으로 비쳐드는 햇빛의 영향으로 도톰하고 혈색 좋은 그녀의 뺨과 코가 만나는 언저리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린 것처럼 느꼈다. 그 대신에 귀에 가까운 쪽은 분명히 옅은 분홍색이었다. 특히 작은 귀가 햇빛을 투과하는 듯이 아주 섬세하게 보였다. 피부와는 달리 그녀는 흑갈색의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두 가지의 대조로 인해 화려한 느낌을 주는 그녀의 얼굴은 둥근형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식탁은 인원이 많지 않은 만큼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그녀는 교토에서 교육을 받았다. 음악은 처음에는 고토를 배웠지만 나중에는 피아노로 바꿨다. 바이올린도 조금은 배웠지만 손놀림이 어려워서 배우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었다. 가부키는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일전에 가부키좌에서 보신 것은 어땠어요? 운메꼬가 물었을 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가부키를 경멸해서인 것처럼 다이스키에게는 느껴졌다. 그런데도 오메꼬는 계속해서 가비라는 배우는 어땠고 의리라는 배우는 어땠다고 평을 했다. 다이스키는 또 형수가 잘못 짚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가부키는 싫어하시더라도 소설은 읽으시겠지요? 가부키에 대한 이야기를 적게 했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잠시 다이스키 쪽을 보았다. 아니요, 소설도 안 읽어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좌중의 사람들은 모두 소리를 내서 웃었다. 다카기는 그녀를 위해서 대신 변명을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미스 뭐라고 하는 여선생의 영향으로 어떤 면에서는 거의 청교도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논평까지 다카기는 말끝에 덧붙였다. 그때는 물론 아무도 웃지 않았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아버지는 그건 좋은 일이군 하고 지켜세웠다. 오메꼬는 그런 교육의 가치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럼 영어는 잘하시겠군요. 그녀는 아니라고 말하고는 약간 얼굴을 불켰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모두들 다시 응접실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짧아진 촛불을 새초로 옮겨 붙이는 것처럼 벼랑간 화재가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갈 것 같지는 않았다. 오메꼬는 일어나 피아노의 뚜껑을 열고서 뭐라도 한 곡 쳐보시겠어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물론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럼 도련님 먼저 한 곡 치세요. 이번에는 다이스키에게 말했다. 다이스키는 남에게 들려줄 정도로 피아노를 잘 치지는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변명을 하면 복잡하고 지루한 문답이 오가게 될 뿐이어서 어쨌든 뚜껑은 열어놓으세요. 곧 칠 테니까. 한 시간쯤 지나서 손님은 돌아갔다. 네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현관까지 배웅하러 나갔다. 안으로 들어올 때 다이스키는 아직 돌아가지 않겠지? 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너 바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아버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단다. 안으로 들어가 봐. 형은 짐짓 진지 않도록 말했다. 그때 한여가 와서 저 도련님 잠깐 안으로 들어오시라는데요. 재촉했다. 그래 곧 가지. 형 부부에게 이런 핑계를 댔다. 자기 혼자서 아버지를 만나면 워낙 아버지 성격이 급한 편인데다가 자신의 이런 흐리멍덩한 태도를 보고 어쩌면 대단히 격노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형 부부도 나중에 중재를 한다거나 하는 성가신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귀찮아질 테니까 이것저것 재지 말고 지금 함께 가주는 게 좋을 거다. 형은 참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본래 논쟁을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그럼 가자 하며 일어섰다. 우메코는 사가와의 딸을 매우 얌전하고 착한 처녀라고 칭찬했다. 그 점에는 아버지도 형도 다이스키도 동의했다. 하지만 형은 만일 미국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좀 더 서양식으로 시원시원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이스키는 그런 의문에도 찬성했다. 아버지와 형수는 잠자코 있었다. 그래서 다이스키는 그녀의 얌전한 태도는 수줍어하는 성격 때문이며 미국인의 교육과는 별개의 문제로 일본 남녀 간의 사교적 관습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설명했다. 아버지는 그도 그렇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신부감으로서의 여러 조건이 대략 검증되었을 때 아버지는 다이스키에게 특별히 이의는 없겠지? 하고 물었다. 글쎄요. 여전히 애매한 대답을 했다. 형은 하는 수 없이 자, 좀 더 잘 생각해 보도록 해라. 다이스키를 위해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다이스키는 아버지와는 달리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자연을 억지로라도 자기의 계획에 맞추려는 고로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자연이란 인간이 세운 그 어떤 계획보다도 위대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연을 거역하고 자기 계획을 고집하게 된다면 그건 버림받은 아내가 유혼장을 방패삼아 부부관계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그런 논리를 전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아버지를 이치로 공격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다 해도 다이스키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역정만 살 뿐 이유를 말하지 않고 결혼을 거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는 아버지와 형과 형수 세 사람 중에서 아버지의 인격을 가장 신뢰할 수 없었다. 이번 혼담만 해도 절대 결혼 그 자체가 아버지의 유일한 목적은 아닐 거라는 추측까지 했다. 그렇지만 내 당초 아버지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평소 다이스키는 만일 감자를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히 여기게 된다면 인간은 끝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앞으로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서 금전상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그는 싫어도 다이아몬드를 내던지고 감자에 매달려야 한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는 자연으로서의 사랑만이 남을 뿐이다. 그 사랑의 대상은 남의 아내였다. 그는 자신의 수명을 정할 권리가 없듯이 자신의 미래도 역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었다. 동시에 자신의 수명을 대충 짐작할 수 있듯이 자신의 미래의 모습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 그리고 헛되이 그 환영을 붙잡아 보려고 애썼다. 그런데 다이스케이 머릿속에는 어둠을 깨뜨리는 박쥐와도 같은 환상들이 언뜻언뜻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렇게 날개치는 빛을 쫓으며 누워있다 보니 머리가 잠자리에서 떠올라 둥실둥실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5, 6일 전에 그는 집이 심하게 흔들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그때 그는 몸 아래에서 다다미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어깨와 허리와 등으로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다. 그는 또 꿈꿀 때의 심장의 구동이 잠 깬 다음까지도 지속되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런 때에는 성인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뜬 채로 가만히 천장을 응시했다. 다이스키는 이때도 경종 소리가 귓속 깊은 곳에서 다 울릴 때까지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났다. 식당으로 가보니 그의 밥상이 발에 덮인 채 화로 옆에 놓여 있었다. 개정 시계를 보니 벌써 12시가 지나 있었다. 아주머니는 밥을 먹고 난 뒤인 듯 자기 방에서 밥통 위에 팔꿈치를 괴고서 졸고 있었다. 가도노는 어디로 갔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다이스키는 목욕탕으로 가서 머리를 적신 다음 혼자서 식당에 차려져 있는 밥상에 앉았다. 쓸쓸히 식사를 마치고 나서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책이라도 좀 읽으려는 생각이었다. 전에 읽다가만 양서를 집어들어 책갈피가 꽂혀있는 곳을 펴보니 전후 관계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다이스키의 기억력에 비추어 그런 현상은 드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학생 때부터 상당한 독서가였다. 졸업 후에도 의식주의 구애를 받지 않고 책을 사봄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마음대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자신의 처지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는 책을 덮었다. 그리고 이럴 때 책을 읽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이제 편안히 쉴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고통은 평소의 권태와는 달랐다. 그는 일어서서 식당으로 가서 객혀놓은 하우리를 다시 걸쳤다. 그리고 현관에 벗어놓은 계단을 신고 뛰어나가듯이 문을 나섰다. 시간은 4시쯤이었다. 가오라 작가를 내려가서 되는 대로 눈에 띈 첫 번째 전차를 탔다. 차장의 행선지를 묻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답했다. 지갑을 열어보니 미치오에게 주고 남은 여행 비용의 나머지가 세 번 접게 되어 있는 지갑의 접힌 부분의 바닥 깊숙한 곳에 아직 남아있었다. 다이스키는 차표를 사고 나서 지폐가 몇 장인지 세어보았다. 그날 밤은 아카사카의 어느 요리집에서 보냈다. 거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어떤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이웃고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자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 나이에 벌써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일이 한심해서라고 대답했다. 그 여자는 사랑에 전념할 시간이 너무 짧은 것과 젊은 그녀 앞에 가차없이 주어지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일종의 허무함을 느꼈던 것이다. 그녀는 물론 평범한 어염집 처녀는 아니었다. 다이스키는 육체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사랑에만 자기를 바치고 그 외의 것은 생각하지 않는 여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매우 흥미롭게 여겼다. 그 다음 날 마침내 다이스키는 또다시 미치오를 만나러 갔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일전에 죽어온 돈에 대해서 미치오가 히라오카에게 얘기했는지 어떤지 만일 얘기했다면 두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이야기했는지 그런 점이 마음에 걸려서라는 구시를 만들었다. 그는 그 점에 대한 걱정 때문에 차분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한 끝에 결국 미치오 쪽으로 발걸음이 향하게 되었다고 해석을 했다. 히라오카에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찌뿌듯한 머리를 두툼이 덮고 있는 머리카락의 모근이 후끈거리며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다이스키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모자를 벗었다. 격자문은 잠겨 있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뒤쪽으로 돌아가 보니 미치오가 하녀와 함께 옷에 풀을 먹이고 있었다. 그녀는 광 옆에 세워둔 판자 중간쯤에서 가는 목을 앞으로 내밀고 구부린 채 몹시 구겨진 옷을 꼼꼼히 펴고 있던 손을 멈추고 다이스키를 쳐다보았다. 또 왔습니다. 미치오는 젖은 손을 흔들며 뛰어들어가듯이 부엌으로 향했다. 동시에 앞으로 돌아오라고 우는 짓을 했다. 여자들만 있어서 닫아놨어요. 지금까지 햇볕이 밝게 내리쬐이는 가운데 손을 놀리며 이란 탓으로 볼이 달아오른 것처럼 보였다. 오래 기다리셨죠? 다이스키에게 들어오라는 듯이 한 발 옆으로 물러섰다. 다이스키는 미치오와 몸이 거의 스칠 듯이 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가보니 히라오카의 책상 앞에 보라색 방석이 얌전히 놓여있었다. 다이스키는 바쁜데 또 찾아와 방해를 해서 미안하다는 형식적인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무런 정치도 느낄 수 없는 때를 바라보았다. 그때 사실 미치오를 이런 집에서 살게 하는 것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치오는 너무 심심해서 옷에 뿔을 먹이고 있던 참이라고 말했다. 미치오가 심심하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항상 밖에 나가 있어서 외로이 집을 지키는 따분한 시간이 무료해 견딜 수가 없다는 의미였다. 부럽기 그제 없는 신분이시군요. 미치오는 자신의 황량한 가슴속을 다이스키에게 호소하려 하지 않았다. 미치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방으로 갔다. 장롱구리 소리가 나더니 빨간 비로 들어 덮어 씌운 작은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다이스키 앞에 앉더니 그것을 열었다. 아내는 예전에 다이스키가 준 반지가 분명히 들어있었다. 미치오는 단지 이제 됐죠? 하고 다이스키에게 사죄하듯이 말하고는 바로 또다시 옆방으로 갔다. 그러고는 남의 눈을 꺼리는 듯이 기념으로 받은 반지를 대충 장롱에 집어넣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렇게 한가하다면 뜰에 난 풀이라도 뽑는 게 어때요? 그러자 이번에는 미치오가 입을 다물어버렸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다이스키는 정색을 하고 물었다. 요전이를 히라우카에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아직 모르는군요. 그러자 미치오는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요즘 히라우카는 좀처럼 차분히 집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 말할 기회가 없어서 아직 알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이스키는 물론 미치오의 설명을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단 5분이면 남편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을 지금까지 안 한 것을 보면 미치오가 마음속으로 왠지 말하기를 꺼리는 어떤 거북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다이스키는 미치오에게 히라우카의 근황을 물어보았다. 미치오는 여느 때처럼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히라우카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결혼 쪽에 비해 달라진 것만은 분명했다. 그는 이렇게 된 원인의 일부를 미치오의 병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의 변화가 남편의 정신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또 그 일부는 아이의 죽음 탓으로 돌렸다. 혹은 히라우카의 방탕에 그 원인이 있다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또 히라우카가 회사원으로서 실패한 것도 원인의 일부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 밖에는 히라우카가 추석에 빠져 가정의 경제 상황이 나빠진 탓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히라우카는 얻어서는 안 될 사람을 얻었으며 미치오는 시집가서는 안 될 사람에게 시집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동시에 다이스키의 미치오에 대한 애정은 그들 부부의 현재의 관계를 필수 조건으로 해서 깊어져가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가 없었다. 미치오가 히라우카에게 시집가기 전에 다이스키와 미치오가 어느 정도 깊은 사이였는지 하는 점은 잠시 젖져두고라도 그는 현재의 미치오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할 수가 없었다. 그는 병든 미치오를 예전의 미치오보다 불쌍히 여겼다. 미치오가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히라우카가 자기 월급에서 남의 도움 없이도 꾸려나갈 만큼의 생활비를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그녀의 말투로 봐서 명백했다. 다이스키는 그 전만이라도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제가 히라우카 군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잘 해보지요. 미치오는 쓸쓸한 표정으로 다이스키를 보았다. 잘되면 다행이지만 잘못되면 더욱 미치오의 입장이 난처해질 뿐이라는 것은 다이스키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무리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고집할 수도 없었다. 미치오는 다시 일어서서 옆방에서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편지는 푸르스름한 봉투에 들어있었다. 후카이도에 있는 아버지가 미치오에게 보낸 것이었다. 미치오는 봉투 속에서 장문의 편지를 꺼내어 다이스키에게 보여주었다. 편지에는 그곳 사정에 여의치 않다는 것과 물가가 비싸서 생활하기 힘들다는 것, 친척도 아는 사람도 없어서 불안하다는 것, 그리고 도쿄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는 등 모두 딱한 이야기 뿐이었다. 다이스키는 정중하게 편지를 다시 말아서 미치오에게 건네주었다. 그때 미치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당신이 부러워요. 다이스키는 그 말을 부정할 용기도 없었다. 도대체 왜 아직 결혼을 안 하시죠? 한참을 묵묵히 미치오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자니, 그녀의 뺨에서 피키가 점점 사라지면서 평소보다도 더 눈에 띌 정도로 창백해졌다. 그때 비로소 다이스키는 더 이상 오래 미치오와 마주 앉아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연의 정분에서 나오는 서로의 말이 당장 2, 3분 안에 무의식 중에 그들로 하여금 어떤 한계를 넘어서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다이스키는 그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도 여전히 태어난 얼굴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되돌아갈 수 있는 대화 방법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는 평소 서양의 소설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 나오는 남녀간의 정담이 너무 노골적이고 문란한데다 너무 직선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쉽사리 납득할 수 없었다. 언어로 읽으면 또 몰라도 일본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미치오와의 관계를 발전삭히기 위해서 서양식의 대화를 끌어올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요즘 마음이 쓸쓸하니 자주 와주세요. 한현은 아직 뒤쪽에서 풀을 먹이고 있었다. 밖에 나온 다이스키는 휘청거리며 100미터 정도 걸었다. 적당한 선에서 접어두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법한데 그의 마음에는 그런 만족감이 조금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미치오와 더울에 마주 앉아서 자연이 명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하는 후회도 없었다. 그는 거기서 그만두었어도 5분이나 10분 후에 그만두었어도 결국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자신과 미치오의 현재의 관계는 요전에 만났을 때 이미 진전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이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이스키는 둘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며 그 어느 시점에서나 둘 사이에 타고 있는 사랑의 불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침내 미치오가 히라오카와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자기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그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묵직한 것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도노가 안색이 아주 안 좋으신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이스키는 먹유탕으로 가서 창백한 이마의 땀을 말끔히 닦아냈다. 그러고는 한참 길게 자란 머리를 찬물에 적셨다. 그로부터 이틀 정도 다이스키는 전혀 외출을 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에 전차를 타고 히라오카를 만나러 신문사로 갔다. 그는 히라오카를 만나서 터놓고 미치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결심이었다. 급사에게 명함을 건네주고 먼지투성의 접수계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는 몇 번이고 소매자락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코를 감쌌다. 이윽고 2층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통풍이 잘 안 되는 무덥고 움찜한 좁은 방이었다. 다이스키도 상대방에게 이끌리듯이 따라 일어섰다. 두 사람은 손체로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미안하지만 한 시간쯤 후에 와주지 않겠나? 다이스키는 모자를 들고 다시 어두운 먼지투성의 계단을 내려갔다. 다이스키는 목적도 없이 그 근처를 걸어다녔다. 그러면서 마침내 히라오카를 만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꺼낼까 하고 궁리했다. 다이스키의 의도는 오로지 미치우에게 당장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주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히라오카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한 시간 후에 그는 다시 편집실 입구에 섰다. 그리고 히라오카와 함께 신문사의 문을 나섰다. 뒷곱목을 3, 4미터쯤 갔을 때 히라오카가 앞장서서 어느 집으로 들어갔다. 신문사 일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왔다. 히라오카는 바쁜 것 같지만 오히려 편한 직업이라 좋다고 했다. 그 말투로 보아 무리해서 꿈이라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다이스키는 그건 무책임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놀렸다. 히라오카는 정세그라고 변명을 했다. 그리고 요즘에 신문사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기민한 두뇌를 필요로 하는 데는 없을 거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정말로 글만 잘 써서는 안 되겠군. 나는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지. 자네 집안에서 하는 회사의 내막도 좀 써서 보여줄까? 다이스키는 평소에 지켜보아 대충은 짐작을 하고 있었기에 그런 말을 듣고도 놀라지는 않았다. 그것도 재미있겠지? 그 대신 공평하게 취급해 주었으면 좋겠군. 하고 말했다. 물론 거짓은 쓰지 않을 생각이야. 아니 우리 형 회사만이 아니라 모두 한꺼번에 준엄한 고발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야. 그때 이라오카는 악의 있는 웃음을 지었다. 일본재당 사건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말이야. 라고 뭔가 떨떠름한 듯한 투로 말했다. 다이스키는 잠잤고 술을 마셨다.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 듯이 보였다. 그러자 이라오카는 경제계의 실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느닷없이 청일전쟁 당시 오크라사에서 있었던 일화를 다이스키에게 들려주었다. 그때 오크라하 구미는 히로시마에서 군대용 식료품으로 몇백 마리의 소를 육군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매일같이 몇 마리씩 갖다 주고는 밤이 되면 몰래 가서 훔쳐왔다.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다음 날 같은 소를 또 갖다 주었다. 관리는 매일같이 같은 소를 몇 번씩 산 셈이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눈치를 채게 되어 한 번 들여놓은 소에는 낙인을 찍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또다시 움쳐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를 대연스럽게 다음 날 끌고 갔기 때문에 드디어 발각되고 말았다고 한다. 히라오카가 게이샤를 부르려 하자 말렸다. 실은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그러자 히라오카는 갑자기 떼도를 바꿔서 불안한 듯한 눈초리로 다이수게를 쳐다보더니 그야 나도 이전부터 어떻게든 해볼 생각이었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그 대신 자네 형님이나 아버님 일도 이렇게 쓰지 않고 있는 거니까. 하고 뜻밖의 대답을 했다. 다이수게는 어처구니 없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증오를 느꼈다. 자네도 많이 변했군. 자네가 변한 것처럼 나도 변해버렸지. 이렇게 세상사에 닳고 닳다보니 어쩔 도리가 없어.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다이수게는 히라오카가 뭐라고 하든 할 말은 하리라 마음먹었다. 섣불리 빛 독적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식의 변명을 하면 또 히라오카가 의중을 떠보려고 할 것이 싫어서 그의 착각은 내버려두고 이쪽은 이쪽의 길을 가겠다는 식의 태도로 나갔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곤란한 것은 히라오카의 가정사정을 미치의 불평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을 꺼내면 미치의 입장이 난처해질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자넨 요즘 이런 곳에 꽤 자주 드나드는 모양이군. 이 집 사람들과 친한 걸 보니 자네처럼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그리 거창하게 놀지는 못하지만 교제상 오고 있지. 히라오카는 익숙한 손 놀림으로 잔을 입에 갖다 댔다. 쓸데없는 참견일지 모르지만 그러고도 가게를 꾸려나갈 수 있나? 다이스키는 과감하게 몰아붙였다. 응,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지. 히라오카는 갑자기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아주 건성으로 대꾸를 했다. 평소 지금쯤이면 벌써 집에 돌아가 있겠지? 요전에 내가 찾아갔을 때는 상당히 늦는 것 같던데? 글쎄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 직업이 이렇게 불규칙한 것이고 보니 하는 수 없지. 미치요시가 쓸쓸해하겠군. 괜찮아. 그 여자도 많이 변했으니까 말이야. 히라오카는 다이스키를 보았다. 다이스키는 그 눈동자 안에서 왠지 모를 공포를 느꼈다. 그럴 리가 있나?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그건 단지 나이로 인한 변화에 불과하지. 되도록 집에 돌아가서 미치요시를 위로해주도록 하게.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냐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걸세. 자네는 미치요를 3년 전에 미치요로 생각하고 있나? 많이 변했어. 상당히 변했어. 똑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주 똑같다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집에 돌아가도 아무 재미가 없으니 하는 수 없지 않나? 그럴 리 없어. 히라오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다시 다이스키를 쳐다보았다. 다이스키는 조금 숨이 막혔다. 그렇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는 평소와 달리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단지 충동적으로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눈앞에 있는 히라오카를 위해서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자네가 그렇게 밖에만 나가 있게 되면 자연히 돈도 필요하게 되겠지. 따라서 집안 살림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없게 되겠지. 그럼 점점 가정에 정을 못 붙이게 될 뿐이지 않나? 가정 말인가? 가정도 그다지 고맙지 않아. 가정을 중시하는 것은 자네 같은 독신자들 뿐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이스키는 히라오카가 미워졌다. 자기의 속마음을 분명히 터놓자면 그렇게 가정이 싫다면 그래도 상관없다. 그 대신 네 아내를 내가 맡겠다고 확실히 말해주고 싶었다. 그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듣고 돌아온 후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도 위험한 고비를 넘겨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는 두 번 다시 염두에 두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직 아무런 재촉도 하지 않지만 2, 3일 내로 다시 아유아마로 부를 것만 같았다. 다이스키는 원래 후추를 당하기까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후추를 당하면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고 나서 또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적당히 대답을 만들어낼 심산이었다. 만약 미치오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막다른 곳에 다다른 듯한 느낌이 없었다면 다이스키는 아버지에 대해서 물론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이스키는 지금 상대의 안색이 어떻든 간에 손에 든 주사위를 던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위에 나타난 눈이 히라오카에게 곤란한 것이든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든 간에 주사위를 던지는 이상 하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가돈호는 이따금 서재로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이스키는 책상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산책이라도 좀 하러 나가지 그러세요. 그렇게 공부만 하시면 몸에 좋지 않을 텐데요. 과연 안색이 좋지 않았다. 여름답게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가돈호는 매일 목욕물을 데워주었다. 식사는 여전히 평소처럼 했다. 그렇지만 운동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로 인해서 배설 기능의 변화가 일어났다. 다이스키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생리상태에 거의 신경을 쓸 틈이 없을 정도로 한 가지 일만을 붙들고 골똘히 생각했다. 그것이 습관이 되자 한없이 맴돌고 있는 편이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보다도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혼담을 거절하는 것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었다. 단지 거절한 후에 그 반동으로 미치요에게 자신을 내던져야 할 사태가 필연적으로 오고 말리라는 생각이 들자 또다시 두려워졌다. 결국 사가와의 딸과의 결혼은 도덕의 형식에 있어서는 자기와 미치요 사이를 가로막겠지만 도덕의 내용에 있어서는 두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다이스키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갔다. 이미 히라우카와 결혼을 한 미치요와의 사이에 지금과 같은 관계가 생길 수 있다면 이 상태에서 자신에게 기혼자라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와 똑같은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리라고는 볼 수 없었다. 둘이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피상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결혼이 마음을 속박할 수 없는 형식이라면 아무리 거듭한다 할지라도 고통만 더할 뿐이라는 것이 다이스키의 논리였다. 다이스키는 훈담을 거절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결심한 다음 날 다이스키는 오래간만에 이발을 하고 수염을 깎았다.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2, 3일 동안 비가 옥수같이 퍼부은 뒤라서 땅바닥에도 나뭇가지에도 먼지 같은 것들이 전부 촉촉히 가라앉아 있었다. 햇빛은 이전보다 옅은 빛을 띄고 있었다. 아오야마에 가보니 현관에 인력허가 두대쯤 있었다. 다이스키는 불쑥 우메코 앞에 앉았다. 아버지는 계십니까? 형수는 대답하기에 앞서 일단 감독관 같은 눈으로 다이스키의 모습을 훑어보고 도련님 좀 야위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여요. 정원 탓이지요. 실력이 반사돼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형수님 안색도 안 좋게 보여요. 2, 3일 전부터 몸이 찌뿌듯 하네요. 웬일로 멍하니 앉아계시나 했지요. 어찌된 일이지요? 감기라도 걸리셨나요? 왜 그런지는 몰라도 선아픔만 자꾸 나오네요. 우메코는 그렇게 대답하고 곧 신문을 무릎에서 내려놓고 손뼉을 쳐서 하늘을 불렀다. 형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갔냐고요? 항상 그렇잖아요. 여전히 집에 없을 때가 많나요? 그렇죠. 아침이고 저녁이고 집에 잘 없어요. 형수님은 그래도 쓸쓸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런 걸 물어도 어쩔 도리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우메코는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 부부들은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으나 우메코의 대답을 기대하지도 않았으므로 다이스키는 상대방의 얼굴도 보지 않고 다만 다담이 위에 놓여있는 신문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자 우메코가 불쑥 뭐라고요? 따지듯 물었다. 그 어조에 깜짝 놀라서 다이스키가 순간적으로 형수 쪽으로 시선을 옮기자 그러니 도련님은 결혼하면 항상 집에만 있으면서 부인을 잔뜩 사랑해 주시라고요? 하고 말했다. 다이스키는 그때야 비로소 상대가 형수이고 자신도 평소에 다이스키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그는 결혼을 거절하는 일과 그 뒤에 일어날 미치어와 자기의 관계에만 몰두해 있었다. 도련님 오늘은 좀 이상하네요. 다이스키는 평소에 형수의 말을 측면으로 비교해서 받아들이는 법을 얼마든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경박한 것 같기도 하고 귀찮게 여겨졌다. 아니 제가 아는 여자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실은 퍽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 여쭤보았던 것이지 결코 놀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분인가요? 이름은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럼 도련님이 그분이 남편에게 충고를 해서 부인을 좀 더 사랑해 주라고 하면 좋을 텐데 형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지요. 만약 그 남편이 제 충고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럼 하는 수 없지요.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그대로 놔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면 그 부인은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당히 따지고 드네요. 그건 남편이 어느 정도로 소홀히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만약 그 부인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잘 모르겠지만 좀 한심하네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쪽으로 시집갔으면 되지 않을까요? 다이스크는 잠잠고 있었다. 형수님, 저 이번 혼담을 거절할 겁니다. 전 지금까지 결혼 문제에 대해서 형수님께 몇 번이나 폐를 끼쳤고 이번에도 또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서른이나 되었으니 형수님 말씀대로 적당한 선에서 형수님이 권하시는 대로 결혼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좀 생각한 바가 있어서 이번 혼담도 없었던 것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버님께도 형님께도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꼭 결혼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은 분명 난처해 하실 거예요. 아버님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 테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이미 이야기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걸요.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전되었든 간에 저는 아직 결혼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싫다고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온 겁니다. 다이스키와 오메코는 마주 앉은 채 잠시 침묵을 지켰다. 도련님이 모르는 사이에 혼담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 나도 잘 모르지만 누구라도 도련님이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하리라고는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고 하시지만 그건 논리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논리적이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도련님 같은 사람은 몇 번 거절을 한다 해도 결국 마찬가지 아닌가요? 결국 도련님도 언젠가 한 번은 결혼을 할 생각이시죠? 싫더라도 하는 수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언제까지나 고집만 피워서야 아버님께 죄송스러울 뿐이지요. 그러니 말이에요. 어차피 도련님은 상대가 누구라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까 결국 누구와 결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의미지요. 도련님에게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드려도 안 될 거예요. 이 세상에 도련님 마음에 들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처음부터 아내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체념하고 결혼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지 않겠어요? 형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에게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야 물론 도련님도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요. 저 같은 쓸데없는 잔술 입구는 도련님께 패가 될 뿐이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버님 입장이 되어보세요. 지금도 생활비는 도련님이 달라는 것만큼 매달 대주고 계시니까 결국 도련님은 학생 시절보다도 더 아버님 신세를 지고 있는 셈이지요. 그렇게 여전히 신세는 지고 있으면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으니 아버님 말씀은 예전처럼 들을 수가 없다고 뻐겨봤자 통할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더더욱 아버님 신세를 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문제 없어요. 아버님께서 그래도 좋다고 하시니까. 그럼 아버님은 아무리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라도 꼭 결혼을 시키실 결심을 하신 겁니까? 도련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몰라도 그런 사람은 온 나라를 찾아다녀도 없지 않을까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도련님은 마치 변호사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형수님 전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다이스키는 지금까지 우메꼬에게 그런 말을 농담으로 건네곤 했다. 우메꼬도 처음에는 그걸 정말이라고 생각했었다. 슬며시 손을 써서 그 진상을 캐보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다.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다이스키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는 말을 해도 우메꼬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와서 아버님을 만나 뵙는 편이 좋을 것 같군요. 그럼 도련님이 아버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거죠? 그때까지 난 잠잠고 있는 편이 좋겠죠? 글쎄요. 어차피 말씀드리러 올 테니까요. 그럼 형편을 보아 말씀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으면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만약 좋지 않을 듯하면 잠잠고 있을 테니 도련님이 직접 자초지정을 말씀드리세요.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나왔다. 길모퉁이에 와서 요스야부터 걸을 생각으로 일부러 시오초로 가는 전차를 탔다. 연병장 옆을 지날 때 두꺼운 구름이 서쪽에서 갈라진 사이로 장마철에는 보기 드문 석양이 새빨갛게 넓은 벌판을 비추고 있었다. 걸으면서 오늘 자기는 자진해서 자신의 운명의 절반을 파괴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지금까지는 아버지나 형수를 상대할 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부드럽게 자아를 관철시켰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자아를 관철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 동시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제까지와 같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그렇지만 아직 제자리로 돌아갈 여지는 있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아버지를 속여야 할 게 틀림없었다. 그날 밤 다이스키는 잠자리에서 미치요를 만날 수단을 생각해 보았다. 밤중부터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쳐놓은 모기장이 오히려 춥게 느껴질 정도로 빗소리가 온 집안을 애워 쌌다. 다이스키는 정오 무렵까지 멍하니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점심 식사를 끝내자마자 고무 우비를 걸치고서 밖으로 나갔다. 아오야마 본가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형수가 받았다. 일전에 말한 것은 아직 아버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없겠느냐는 말을 했다. 다이스키는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배를 울려서 이야기를 끊었다. 그 다음에 히라오카의 신문사 번호를 불러서 그가 출근했는지를 확인했다. 히라오카가 출근했다는 대답을 들었다. 다이스키는 비를 맞으며 다시 언덕으로 올라갔다. 꽃집에 들어가서 커다란 흰 백합을 하나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빗방울을 잔뜩 머금은 꽃을 두 개의 꽃병에 나눠서 꽂았다. 그래도 남은 것은 일전에 수반의 물을 담아 줄기를 짧게 잘라서 대충대충 꽂아두었다. 다이스키는 손뼉을 쳐서 가도노를 불렀다. 참 향기가 좋군요. 인력거를 가지고 가서 태우고 와야 하네. 가도노는 빗속을 뚫고 단골 인력거를 부르러 나갔다. 다이스키는 백합을 바라보면서 방을 가득 채운 강한 향기 속에 스스로를 송두리쨈 내맡겼다. 그는 그런 후각적인 자극 속에서 지난 날의 미치의 모습을 분명히 떠올릴 수가 있었다. 그 과거 속에는 떨쳐버릴 수 없는 자신의 옛 그림자가 연기처럼 휘감기고 있었다. 오늘 비로소 자연의 옛 시절로 돌아가는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빗속에서 백합 속에서 그리고 재현된 과거 속에서 순수하고 완벽하게 평화로운 생명을 발견했다. 그 생명은 어디에도 욕망이 없고 이해관계를 따질려 들지도 않았으며 자기를 압박하는 도덕도 없었다. 구름과 같은 자유와 물과 같은 자연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행복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이윽고 꿈에서 깨어났다. 이 순간적인 행복에서 생기는 영원한 고통이 갑자기 그의 머리를 침범해왔다. 그의 입술은 삐끼를 잃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톱 밑으로 오르고 있는 피가 부들부들 떠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일어서서 백합 곁으로 갔다. 입술이 꽃잎에 닿을 정도로 바짝 다가가서 어지러움을 느낄 때까지 진한 향기를 맡았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점점 흘러갔다. 그때 비에 젖어 번뜩이는 인력과가 문 안으로 들이닥쳤다. 미치어는 현관에서 가둬노의 안내를 받아 복도를 따라서 들어왔다. 무슨 일이 있나요? 예. 무슨 급한 일인가요? 예. 두 사람 다 연예때처럼 가벼운 기분으로 말할 수가 없었다. 조금 전에 밖에 나가서 젖꽃을 사가지고 왔지요. 당신 오빠와 당신이 심의제초에 살던 시절을 회상하려고 되도록 많이 사왔습니다. 참 향기가 좋군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은 화려한 장식용 깃을 달고 머리를 은행님 모양으로 올리고 있었지요. 그건 도쿄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으니까요. 그 후에 곧 그만두었어요. 일전에 백합을 가져왔을 때도 같은 머리 모양이지 않았나요? 어머, 알고 계셨군요. 실은 그때뿐이었어요. 그때는 그런 머리 모양이 하고 싶어졌던 건가요? 네, 일시적인 기분에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 머리 모양을 보자 옛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요? 미치오는 수줍은 듯이 대꾸했다. 미치오가 심의제초에 살던 무렵 다이스키와 호물없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후의 일이지만 고향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했던 머리 모양에 대해서 다이스키가 칭찬을 한 적이 있었다. 미치오는 웃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들은 후에도 결코 은행님 모양의 머리는 한 적이 없었다. 미치오의 오빠는 성격이 활달한 편인데다 부침성이 좋아 친구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다. 다이스키는 그와 특히 친했다. 그는 자신이 활달하기 때문에 누이 동생의 얌전한 성격을 귀엽게 여겼다. 오빠는 누이 동생의 예술에 대한 취미 교육을 완전히 다이스키에게 이름한 것 같았다. 예술 분야에 대해 누이 동생이 눈을 뜰 수 있도록 다이스키와 자주 만나게 하려고 애썼다. 다이스키도 그걸 마다하지는 않았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자신에서 그 인물을 떠맡뜨려 한 것 같기도 했다. 미치오는 물론 기꺼이 그의 지도를 받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서로 가깝게 어울려 지내며 세월을 함께 했다.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 모르지만 세 개의 동그라미는 돌면돌수록 점점 좁아졌다. 결국은 세 개의 동그라미가 한 곳에 모여서 커다란 둥근 원이 되기 일부 직전에 갑자기 그 중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둘은 평영을 잃고 말았다. 다이스키와 미치오는 5년 전에 일을 호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현재의 자기로부터 멀어져서 점차로 학창시절로 되돌아갔다. 두 사람의 거리는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졌다. 그때 오빠가 돌아가시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면 지금쯤 전 어떻게 됐을까요? 오빠가 살아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까?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았겠죠. 당신은 어떨까요? 나도 마찬가지일 거요. 거짓말 마세요. 다이스키는 의미 있는 시선으로 미치오를 응시하며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소. 하지만 그때부터 이미 달라지셨는걸요? 미치오의 말은 평범한 대화로서는 너무 낮은 목소리였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단지 당신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요. 그렇게 보였다 해도 하는 수 없지만 그건 잘못 본 거요. 잘못 봤다 해도 좋아요.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꼭 필요해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당신을 부른 겁니다. 다이스키의 말에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용하는 달콤한 수식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 여전은 그 말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고 소박했다. 오히려 엄숙하기까지 했다. 단지 그 정도의 말을 하기 위해서 급한 일이라며 일부러 미치오를 부른 것은 유치한 시화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만 미치오는 원래 세속적인 의명와는 동떨어진 종류의 급한 용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동속적인 소설에 나오는 젊은 남녀간의 달콤한 수식어에는 그다지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이스키의 말이 미치오의 감관에 어떤 강렬한 자극도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미치오가 그걸 갈망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다이스키의 말은 감관을 초월해서 바로 미치오의 가슴에 전해졌다. 그녀의 떨리는 속눈썹 사이로 눈물이 나와 뺨 위로 흘러내렸다. 내 바람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소. 부디 들어주시오. 미치오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들어주겠지요? 미치오는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너무하세요. 그 말이 다이스키의 청각을 전류처럼 자극했다. 3, 4년 전에 당신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야 했습니다. 미치오는 갑자기 손수건을 얼굴에서 치웠다. 눈두덩이 빨개진 눈으로 다이스키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고백해주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고 왜? 라고 말을 하려다가 잠시 망설였지만 결단을 내린 듯 왜 저를 버렸지요? 내가 나빴소. 용서해줘요. 잔혹해요. 잔혹하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나는 그만큼 벌을 받고 있습니다. 미치오는 외화해하는 눈빛으로 얼굴을 들고는? 어떻게요? 당신이 결혼한 지 3년이나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독신으로 지내고 있어. 하지만 그건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가족들로부터 얼마나 결혼을 권유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사람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와의 사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다 해도 상관없어요. 앞으로도 거절할 겁니다. 복수? 저는 그래도 결혼한 후로 지금까지 하루빨리 당신이 결혼하시기를 바라면서 지냈어요. 아니, 나는 당신이 내게 원없이 복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바요. 오늘 이렇게 당신을 불러서 애써 내 마음을 털어놓은 것도 실은 당신에게 당하는 복수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미치우는 눈물에 젖은 채 처음으로 웃었다. 그렇지만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나는 지금 와서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잔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당신에게 잔혹하게 들릴수록 당신에게 복수당하고자 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셈이지요. 잔혹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용서를 빌 것은 없어요. 미치우의 말투는 그때 갑자기 분명해졌다. 가라앉은 말투이긴 했지만 좀 전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다. 다만 좀 더 일찍 말해주셨더라면 하고 말을 하다가 울먹였다. 그럼 내가 평생 고백하지 않는 편이 당신이 더 행복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당신이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살아갈 수 없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럼 됐잖아요? 됐다기보다 감사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다만 다만 히라오카에게 미안하다는 말이겠지요? 미치우는 불안해하는 구석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치우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당신은 히라오카를 사랑하고 있나요? 미치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느새 안색이 창백해졌다. 눈도 입도 굳어졌다. 그러면 히라오카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미치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는 수 없군요. 마음의 결정을 해야겠어요. 다이스키는 등에 찬물을 뒤집어쓰기라도 한 듯 몸이 떨렸다. 사유로부터 추방당하게 될 두 사람의 영혼은 단둘이 마주 앉아서 서로를 뚫어주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랑의 형별과 축복을 함께 받으며 동시에 그 두 가지를 깊이 음미했다. 잠시 후 미치우는 손수건을 집어서 눈물을 깨끗이 닦고 나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그렇게 해요. 비는 조금씩 밖에 내리지 않았지만 다이스키는 물론 미치우를 혼자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다. 일부러 인력거를 부르지 않고 자기가 직접 바래다주러 나섰다. 히라오카네 집까지 따라가려다가 에도가와의 다리 위에서 헤어졌다. 다이스키는 다리 위에 서서 미치우가 골목길을 돌아설 때까지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선언했다. 비는 저녁 무릎에 그쳤고 밤이 되자 구름이 연이어 흐르고 있었다. 씻은 듯이 맑은 다리 모습을 드러냈다. 다이스키는 달빛이 빛나는 뜰에 젖은 잎을 오랫동안 텐마루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마침내 계달을 신고 뜰로 내려섰다. 낮에 사왔던 백합을 가지고 와서 자기 주위에 뿌렸다. 흐트러진 하얀 꽃잎이 달빛을 받아 선명하게 보였다. 어떤 것은 나무 밑의 어둠 속에서 희물겁게 보였다. 다이스키는 별 생각 없이 그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잘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다시 방으로 올라갔다. 방 안에는 꽃향기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었다. 그 후 다섯 번째입니다. 미치오를 만나서 할 말을 다 해버린 다이스키는 그녀를 만나기 전에 비해서 훨씬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예측대로 된 것일 뿐 그다지 의외의 결과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미치오를 만난 다음날 그는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던 주사위를 과감하게 던지는 것과 같은 결심을 하며 일어났다. 그는 자신과 미치오의 운명에 대해서 어제부터 어떤 책임을 져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자각했다. 게다가 그것은 그가 자진에서 떠맡은 책임임에 틀림없었다. 따라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고통스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무게에 짓눌려서 오히려 저절로 발이 앞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스스로 개척한 이 운명의 단편을 머리 위에 얹고서 아버지와 맞서 싸울 만반의 준비를 했다. 아버지의 뒤에는 형이 있고 형수가 있다. 그들과 싸운 뒤에는 히라우가가 있다. 그런 난관들을 다 통과한다 해도 초롱성과 같은 사회가 기다리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개개인의 사정을 조금 더 참작해 주지 않는 기계와도 같은 사회가 있었다. 지금 다이스키에게는 그 사회가 완전히 암흑으로 보였다. 다이스키는 모든 것과 싸울 각오를 했다. 그는 자신의 용기와 담력에 스스로 놀랐다. 그는 이제까지 열정적인 것을 싫어하고 위험한 일에 접근하려 하지 않으며 도박을 좋아하지 않는 신중하고 태평스러운 신사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다.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비겁한 행동은 아직 저지른 적이 없지만 겁쟁이라는 자각은 좀처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통속적인 어떤 외국 잡지를 구독하고 있었다. 그 중 어느 후에서 등반사고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그 길에는 높은 산을 오르는 모험가들이 부상과 같은 불상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등산 도중에 눈사태를 만나 깔려서 행방불명이 된 사람의 뼈가 40년이 지난 후에 빙하 끝에 걸려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나 4명의 모험가가 낭떠러지 중턱에 똑바로 솟아있는 평평한 바위를 넘을 때 차례대로 어깨 위로 올라가서 원숭이처럼 서로 포갠 다음 맨 윗사람의 손이 바위 끝에 닿자마자 바위가 무너지고 허리에 맨 밧줄이 끊어져서 위에 있던 세 사람이 겹쳐진 채 거꾸로 네 번째 사람의 옆을 지나서 아득한 골짜기로 떨어진 이야기 등 그런 종류의 사건이 몇 가지나 실려 있었다. 그 사이에는 벽돌로 쌓은 벽만큼이나 가파른 상중턱에 박쥐처럼 들러붙은 인간을 두세 군데에다 그려넣은 사파가 있었다. 그때 다이스퀘는 그 절벽 옆에 있는 텅 빈 공간 저편에 있을 넓은 하늘과 아득히 깊은 골짜기를 상상하자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현기증을 느꼈다. 다이스퀘는 지금 자신이 도덕적인 면에서 그 등산가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끊인 경우에 저하고 보니 뒤로 물러날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뒤로 물러나서 기다리고 있는 편이 그에게는 몇 배나 더 고통스러웠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형편을 물어보았다.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다는 대답을 들었다. 다음 날 다시 물어보니 이번에는 사정이 있다며 거절당했다.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 연락을 할 때까지 올 필요가 없다는 대답이었다. 다이스퀘는 시키는 대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의 형수나 형에게서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다이스퀘는 처음에는 가족들이 자기에게 되도록 긴 반성과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꾸민 책략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태어난 척하고 있었다. 새끼 식사도 맛있게 먹었다. 밤에도 비교적 편안한 꿈을 꾸었다. 비가 멈춘 틈을 타서 가도노를 데리고 두세 번 산책을 했다. 그러나 집에서는 아무런 정갈도 보내오지 않았다. 다이스퀘는 절벽을 오르는 도중에 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결국 결단을 내려서 자기 쪽에서 아오야마로 가보기로 했다. 형은 여전히 집에 없었다. 형수는 다이스퀘을 보자 딱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이스퀘의 용건을 묻더니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님의 형편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오겠다며 일어섰다. 우메코의 태도는 아버지의 노여움으로부터 다이스퀘을 감싸주려는 듯이 보였다. 그런가 하면 자기를 따돌리는 듯이 여겨지기도 했다. 다이스퀘는 둘 중 어느 쪽일까 궁리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면서도 어차피 각오한 일이라고 몇 번이나 입속으로 되뇌었다. 안에서 우메코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다이스퀘를 보더니 또 딱하게 됐다는 표정으로 오늘은 형편이 좋지 않으시다는군요 하고 말했다. 다이스퀘는 하는 수 없이 언제 오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전과 같은 활기는 사라지고 맥이 빠진 어투였다. 우메코는 동정어린 표정으로 2, 3일 내로 반드시 자기가 책임지고 적당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줄 테니 오늘은 돌아가라고 말했다. 이번에야말로 잘 생각해보고 오세요 하고 충고했다. 다이스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문을 나섰다. 불쾌한 느낌이 귀갓길 내내 가시지 않았다. 요전에 미치오를 만난 이유로 누릴 수 있었던 마음의 평화가 아버지나 영수의 때도로 인해서 어느 정도 깨졌다는 느낌이 갈수록 더해갔다. 다이스퀘는 자신의 작은 세계의 중심에 서서 자신의 세계와 사회의 비례관계를 한자리의 머릿속으로 검토해 보았다. 됐어 하고 충을 거리며 집을 나섰다. 곧장 에도가와를 건너서 미치오를 찾아갔다. 미치오는 마치 둘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왜 그동안 오시지 않았나요? 물었다. 다이스퀘는 오히려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놀랐다. 미치오는 히라오카의 책상 앞에 놓여있던 방석을 다이스퀘 앞으로 밀고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시는 거죠? 한 시간쯤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다이스퀘의 머리는 점차 병원을 되찾게 되었다. 밀려과를 타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단 30분만이라도 진작 여기로 놀러오는 편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올 때 다이스퀘는 또 오죠. 다 잘 될 테니까 안심하고 있어요. 미치오를 위로하듯이 말했다. 미치오는 다만 입가에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에서야 비로소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때 다이스퀘는 아주머니의 시중을 받으며 밥을 먹고 있었다. 밥공기를 상위에 놓고 가돈으로부터 편지를 받아 읽어보니 내일 아침 몇 시까지 오라는 내용이었다. 무슨 공문서 같군. 아오야마 본가에서 온 겁니까? 역시 옛날 분들은 필적이 좋으시군요. 아주머니는 아까부터 찍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들어놓고 있었다. 십간에 임신이나 8월 초 하루, 도모비키, 손톱 자르는 날, 공사하는 날 등등 상당히 골치 아픈 이야기들이었다. 다이스퀘는 애당초 건성으로 듣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또 가돈호의 일자리를 부탁했다. 월급이 15엔 정도라도 괜찮으니 어디든 취직을 시켜주지 않겠냐고 했다. 다이스퀘는 스스로도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전혀 관심이 없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혼고에서 데라오가 찾아왔다. 다이스퀘는 가돈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다. 거절할까요? 다이스퀘는 그로서는 드문 일이지만 요전부터 어떤 모임에 한두 번 빠졌다. 찾아온 손님 중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은 두 번쯤 돌려보냈다. 다이스퀘는 데라오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데라오는 연희때처럼 혈안이 되어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 데라오는 일전의 번역을 간신히 월말까지 끝내고 보니 출판사 측에서 현편상 가을까지 출판을 보려한다고 해서 당장 노동력을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없게 되자 난처한 나머지 찾아왔던 것이다. 그럼 출판사와 계약도 맺지 않고 일을 시작했느냐고 물으니 반드시 그런 것 같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출판사 측이 순전히 약속을 무시한 것처럼 말하지도 않았다. 욕헌데 애매했다. 다만 생활이 곤란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차질에 익숙해져 있는 데라오는 그 누구에게도 그다지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무례하다든지 괘씸하다든지 하는 것도 단지 말뿐으로 마음속의 걱정거리는 오로지 밥과 고기뿐인 것 같았다. 다이스키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의 생활에 보태 쓰라고 약간의 보조를 해주었다. 데라오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돌아갔다. 돌아가기 전에 실은 출판사에서도 선불을 조금 받았었는데 그건 이미 오래전에 써버렸다고 털어놓았다. 데라오가 돌아간 뒤에 다이스키는 저렇게 말하는 것도 일종의 인격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다. 지금의 문단이라는 것이 저런 인격을 필요로 하여 저절로 배출해낼 정도로 비참한 상황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 암담했다. 다이스키는 그날 밤 자신의 앞날이 무척 걱정되었다. 만일 아버지로부터 물질적인 공급이 끊기게 된다면 그는 과연 자신에게 제2의 데라오가 될 결심이 서 있는지 의심해 보았다. 만일 붓을 들어서 데라오의 흉내조차 낼 수 없다면 그는 굶어 죽을 게 뻔했다. 만일 붓을 들지 않는다면 그는 무엇을 할 능력이 있는 걸까? 그는 눈을 뜨고 가끔 무기장 밖에 놓여있는 램프를 쳐다보았다. 한밤중에 성냥을 그어 담배를 비웠다. 몸을 몇 번이나 뒷수락거렸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더운 밤은 아니었다. 다시 비가 기세 좋게 내렸다. 다이스키는 그 빗소리의 도움으로 잠이 드는가 했더니 어느새 다시 빗소리 때문에 잠이 깼다. 자는 둥 마는 둥 하는 사이에 날이 샜다. 정해놓은 시간에 다이스키는 집을 나섰다. 비 올 때 신는 굽높은 계달을 신고 우산을 들고서 전차를 탔는데 한쪽 창이 닫혀있는 데다가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잠시 후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수면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며 간신히 손을 뻗어서 자기 뒤에 창문을 활짝 열었다. 비는 사정없이 옷깃과 모자로 들이닥쳤다. 2, 3분 후에 옆 사람이 싫어하는 표정이 느껴져서 다시 원래대로 유리창을 들어올려서 닫았다. 유리창 바깥면에는 빗방울들이 맺혀있어서 거리가 약간 삐뚤어지게 보였다. 다이스키는 고개를 틀어서 밖을 내다보면서 몇 번이나 눈을 비볐다. 하지만 아무리 비벼도 세상 모습이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비스듬히 먼 곳을 볼 때는 더욱 그런 느낌이 들었다. 현관을 올라가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느 때처럼 일단 형수를 만났다. 무중충한 날씨네요. 상냥한 태도로 직접 차를 따라주었다. 하지만 다이스키는 차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일지 않았다.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잠깐 가서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도련님 가능하면 어르신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세요. 아버님도 앞으로 그리 오래 사실 건 아니니까요. 우메꼬 입에서 그런 우물한 말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갑자기 어두운 운막으로 떨어질 듯한 느낌이었다. 아버지는 담배함을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비 오는데 오느라 수고했다. 따뜻하게 말했다. 그때야 비로소 다이스키는 아버지의 볼이 어느새 울쭉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디 불편하십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상당히 많아져서 말이야. 그 말투가 평소에 아버지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다이스키는 그제서야 조금 전 형수가 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연로한 탓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머지않아 사업에서 은퇴할 생각이라고 다이스키에게 털어놓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러일 전쟁 후 상공업 팽창의 반동으로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 극도의 불경기에 처해 있는 상태이므로 이 난관을 극복한 다음이 아니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은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하는 수 없이 참고 있어야만 한다는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다이스키는 아버지의 말이 지극히 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친척이 한 집 정도는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욱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이스키는 너무나 노골적인 이 정리학 결혼 제의에 대해서 이제 와서 새삼 놀랄 정도로 처음부터 아버지를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다. 마지막 대면에서 아버지가 이제까지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저는 아무래도 괜찮으니까 아버님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미치오와 마지막 이야기까지 마친 지금에 와서 다이스키는 당장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효도를 하기는 어려웠다. 그는 원래 태도가 불분명한 편이었다. 누구의 명령도 그대로 따른 적이 없는 대신에 그 누구의 의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저항해 본 적이 없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약삭바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처럼 보이기도 하는 태도였다. 아버님 말씀은 전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에게는 결혼을 승낙할 만한 용기가 없으므로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하다고? 신부감이 마음에 안 드는 거냐? 다이스키는 여전히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는 미치오의 이름은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그럼 뭐든 네 맘대로 해라 원짠한 표정을 지었다. 다이스키도 불쾌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너를 돌봐주지 않을 테니까 객실로 돌아왔을 때 우메꾼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었다. 다이스키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다음날 잠이 깨고 나서도 다이스키의 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맴들고 있었다. 앞뒤 상황으로 봐서 그 말의 의미를 평소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적어도 스스로가 해석하기에는 아버지로부터의 물질적 원조가 이제 끊기게 되었다고 각오할 필요가 있었다. 다이스키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그는 뭔가 직업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직업이라는 단어만 맴돌 뿐 직업 그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떠오르지는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그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흥미를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떠올려도 다만 그 주위를 빙빙 겉돌 뿐 깊이 파고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에게는 세상이 밋밋하지만 복잡한 여러 가지 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또 미치요를 찾아갔다. 미치요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침착하고 차분했다. 얼굴에는 미소와 밝은 표정이 가득했다. 또 짬을 내서 우리 집에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미치요는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소 지었다. 다이스키는 몸을 애는 듯한 괴로움을 느꼈다. 다이스키는 얼마 전부터 미치요를 방문할 때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히라오카가 없는 때만을 택해야 했다. 처음에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불쾌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찾아가기가 거북해졌다. 게다가 히라오카가 없을 때만 계속 찾아가다 보면 하녀가 의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미치요는 맹렬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전날의 약속을 지켰다. 다이스키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직접 현관까지 뛰어나갔다. 미치요는 양산을 접고 보따리를 안은 채 격자문 밖에 서 있었다. 평상복 차림으로 집을 나선 듯 수수한 하얀 천의 유카타 수맷자락에서 손수건을 꺼내고 있던 참이었다. 도피 행각이라도 버리려는 듯한 차림인데요. 미치요는 온화한 목소리로 하지만 물건사러 나온 김에 들리지 않으면 오기 어려우니까요. 진지하게 대꾸하고 다이스키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다이스키는 곧 부채를 꺼내주었다. 다이스키는 이윽고 결심했다. 그 후 당신과 히라오카와의 관계가 별로 변한 것은 없습니까? 있다 해도 상관없어요. 당신은 그 정도로 나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나는 그 정도로 신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것 같소.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화로처럼 달아올랐다. 그러세요? 하고 짐짓 놀라는 채 보였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나는 히라오카보다도 믿음직스러지 못한 사람이오. 과대평가하면 곤란하니까 전부 말해버리는 것이지만 앞으로 내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소. 적어도 당분간은 제 구시를 하지 못할 거요. 아니, 반 사람 목도 하지 못할 거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당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소. 책임이라니 어떤 책임이죠? 좀 더 확실히 얘기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겠어요. 더 이상의 책임이 아니라 물질적인 책임 말이오. 그런 것은 원하지도 않아요.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필요해질 거요. 이제부터 내가 당신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공급이 그 해결책이 반은 차지할 거요. 해결책이고 뭐고 이제 와서 그런 것을 걱정해보았자 별 도리가 없잖아요? 입으로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되면 곤란할 것은 뻔하지요. 미치오의 안색이 약간 변했다. 지금 당신 아버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 이렇게 될 것은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당신도 그 정도의 일찍이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머리가 좀 어떻게 된 모양이야. 혼자 말처럼 충얼거렸다. 미치코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만약 그게 걱정이 된다면 나는 아무래도 괜찮으니까 아버님과 화해를 해서 종종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 되잖아요? 다이스키는 갑자기 미치오의 손목을 움켜잡고 힘줘 말했다. 그렇게 할 생각이라면 애초부터 걱정하지도 않지요. 다만 당신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하는 거요. 사과라니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당신이 사과를 하다니 오히려 제가 죄송하잖아요. 미치오는 소리를 내서 울었다. 그럼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거요. 그러리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다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요전부터 저는 만일의 경우에는 죽을 가구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다이스키는 전류가 흐르듯 몸을 떨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뭐든지 당신 뜻에 따르겠어요. 도돌이 생활 도돌이 생활을 해도 좋아요. 죽으라고 말씀하시면 죽겠어요. 지금 이대로는? 이대로도 상관없어요. 히라오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까? 눈치채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이미 굳게 마음먹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언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죽는다거나 죽임을 당한다거나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지만 그냥도 오래 살 수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다이스키는 몸이 굳어져서 얼어벗은 듯이 미치오를 응시했다. 미치오는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킨 사람처럼 큰 소리로 마음껏 울었다. 한참 지나자 흥분은 차차 가라앉았다. 내가 직접 이라오카를 만나서 해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미치오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재웠다. 그렇게 할 생각이요. 그럼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 둘이서 히라오카를 속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뿐이지만 그리고 내가 잘못한 점은 분명히 사과할 생각이요. 다음날 아침 그는 결단을 내려서 히라오카에게 편지를 보냈다. 히라오카에게서는 사흘이 지나도록 답장이 오지 않았다. 닷새째 되던 날, 더위를 무릅쓰고 전차를 타고 히라오카의 신문사까지 찾아가 보고서야 히라오카가 2, 3일 전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이스키는 밖으로 나와서 지저분한 편집국의 창을 올려다보며 찾아오기 전에 일단 전화로 물어봤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일전에 보낸 편지가 과연 히라오카의 손에 전해졌는지 어떤지 그것조차도 확실치 않았다. 그날 밤은 물을 뿌릴 의욕도 나지 않아 휜 망사 셔츠를 입은 가돈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은 피곤하신가 보죠? 가돈우가 양둥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자네 히라오카 집에 가서 말이야 일전에 편지는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대답을 듣고 오게 가돈우는 어둠 속에서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히라오카 씨는 댁에 계셨습니다. 편지는 보셨다고 하더군요. 내일 아침에 오시겠다고 하던데요. 그래? 수고했네. 사실 벌써 오려 했는데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겨서 늦어졌으니 잘 말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사람? 네, 부인께서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많이 아픈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병세가 그리 가벼운 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슨 병이라고 하던가? 거기까지는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가돈우가 야간용 편지통에서 편지를 한 통 권해왔다. 본가에서 온 것 같습니다. 등불을 가져올까요? 다이스키는 비로소 램프를 서재에서 가져오게 불빛 아래에서 봉투를 뜯었다. 편지는 우메코가 보낸 것으로 상당히 길었다. 창문에 편지와 함께 수표가 들어 있었다. 형수에게 감사 편지를 썼다. 다음날 아침 히라오카가 왔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와줘서 고맙네. 두 사람은 잠시 날씨 이야기를 했다. 다이스키는 곧바로 미치오의 상태를 물어보고 싶었다. 미치오씨가 어디 아프다던데? 응. 그래서 신문사도 이삼일 쉬었다네. 그러다보니 그만 자네한테 답장을 하는 것도 잊어버렸지. 그건 아무래도 괜찮지만 미치오씨가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은가? 히라오카는 한마디로 잘라 대답하지 못했다. 자네의 용건과 미치오가 말하는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히라오카는 말하면서 이상하다는 듯이 다이스키를 보았다. 미치오씨가 자네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는 것과 내가 자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과는 아마도 깊은 관계가 있을 거네. 어쩌면 똑같은 것일지도 모르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에게 그걸 말해야만 한다네. 도대체 뭔데 그러나? 그렇게 정색을 하고? 서두가 길면 변명처럼 들릴 테니까 나도 가능하면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만 중대한 일이기도 하고 게다가 일반 관습에 상반되는 일이기도 해서 만약 도중에 자네가 흥분해버리면 무척 곤란하니 반드시 끝까지 들어줬으면 하네. 도대체 뭔가 자네가 말하려는 것이 그 대신 얘기를 당한 뒤에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 역시 잠잤고 끝까지 들을 생각이네. 그동안의 일은 대충 이렇다네. 설명을 끝냈을 때 히라오카는 다만 신음하듯 깊은 한숨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다이스키는 더없이 괴로웠다. 자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자네를 배반한 셈이 되지 괘씸한 친구라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할 말이 없어 미안하게 되었네. 그럼 자네는 스스로가 한 짓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군. 물론이네.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 왔단 말이지? 그렇다네. 그래서 이 일로 자네가 우리들에게 가하려는 제재는 기꺼이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어. 지금은 다만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니 그에 대해서 자네가 처분을 내려주었으면 하네. 히라오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다이스키의 앞으로 얼굴을 들이때며 말했다. 훼손된 내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자네는 생각하는 건가? 법률이나 사회의 제재는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럼 자네는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명예를 회복시킬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 건가? 그렇지. 미치요시가 마음을 돌려서 자네를 예전보다도 몇 배나 사랑하게 하고 나를 뱀이나 정갈부든 미워하도록 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보상은 되겠지. 자네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나? 할 수 없어. 그럼 자네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오늘날까지 저질러놓고서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모순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건 세상의 관리에 의해서 맺어진 부부관계와 자연의 순리로 맺어진 부부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생긴 모순이니 하는 수 없지. 나는 사회적인 관리에 따라 미치요시의 남편인 자네에게 사과하네. 하지만 내가 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모순되지도 잘못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은 사회적인 관리에 따른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군. 다이스키는 안 됐다는 듯이 동정어린 표정으로 히라우카를 쳐다보았다. 히라우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남자의 체명과 관련된 중대한 일이야. 그래서 자네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지키려고 하지 않더라도 절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자연이 흥분하게 되는 것은 하는 수 없겠지만 이런 관계가 되기 전인 학창시절이 자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없겠나? 자네는 미치요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어. 그렇지만 나는 미치요를 사랑하고 있지. 남의 아내를 사랑할 권리가 자네에게 있을까? 어쩔 수 없어. 미치요 씨는 법적으로 자네의 소유야. 하지만 물건이 아닌 인간이니까 마음까지 소유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불가능하지. 설사 자네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미치요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히라우카는 애써 자신을 억제하듯 말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자네는 3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겠지? 3년 전이라면 자네가 미치요 씨와 결혼했던 때지. 그래, 그때의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나? 미치요와 나의 결혼을 주선해 주겠다고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자네였어. 결혼했으면 하는 뜻을 나에게 털어놓은 것은 자네였어. 그건 나도 잊지 않고 있어. 아직도 자네의 호우에 감사하고 있지. 둘이서 밤에 우에노를 빠져나가 야나카로 내려가던 참이었지. 비 온 뒤라서 야나카 아래쪽 길은 좋지 않았어. 박물관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며 그 다리 근처까지 갔을 때 자네는 나를 위해서 울었었지. 나는 그때만큼 친구를 고맙게 여긴 적이 없다네. 너무 기뻐서. 그날 밤은 전혀 잠을 잃을 수가 없었지. 달이 밝은 밤이었는데 달이 질 때까지 깨어있었어. 나도 그때는 기분이 좋았네. 자네는 어째서 그때 나를 위해서 울었지? 어째서 미치요와의 결혼을 주선해 주겠다고 맹세했던 거지? 이라올까? 나는 자네보다도 먼저 미치요 씨를 사랑하고 있었네. 이라올까는 멍하니 다이스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는 달랐지. 자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미래를 휘생시키더라도 자네의 소망을 들어주는 것이 친구의 도리라고 생각했어. 그것이 문제였던 거야. 지금만큼이라도 사고가 성숙해 있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애석하게도 아직 어렵기 때문에 너무도 자연을 경멸했었지. 나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스러워.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야. 사실 자네를 위해서 후회하고 있네. 내가 자네에게 진정으로 미안하게 여기는 것은 이번 일보다 오히려 그때 내가 섣불리 가졌던 의협식 때문이지. 이것도 운명이니 하는 수 없지. 이라올까는 신음하듯이 말했다. 이 일에 대한 뒷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둔 것이 있다면 듣겠네. 나는 자네 앞에서 용서를 빌고 있는 처지야. 내가 먼저 그런 말을 꺼낼 권리는 없지. 내게는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럼 말하지. 미치오 씨를 나에게 주게나. 이라올까는 머리에서 손을 떼고는 팔꿈치를 마치 막대기라도 떨어뜨리듯 떼블 위에 힘없이 올려놓았다. 그래. 주지. 하지만 지금은 줄 수가 없네. 나는 자네 짐작대로 미치오를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르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어. 미치오는 지금 병에 걸려있네. 게다가 병세가 그리 가벼운 편이 아니야. 노인은 환자를 자네에게 죽이는 실례. 병이 나을 때까지 자네에게 줄 수 없는 이상 그때까지는 내가 남편이니 남편으로서 간호할 책임이 있어. 나는 자네에게 사과했네. 미치오 씨도 자네에게 미안해하고 있고 자네로서는 두 사람 다 괘씸하자 했지만 어쨌든 병이 나서 누워있으니 말일세. 그건 알고 있네. 그녀가 병에 걸린 것을 이용해서 내가 응가품으로 학대라도 하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리가 없지. 나는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난 이상 남편된 처지에서 더 이상 자네와 친구로 지낼 수 없어. 오늘로 절교할 테니 그렇게 알아두게. 하는 수 없지. 다이스키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치오 씨 병은 방금 말했듯이 가벼운 편이 아니야. 앞으로 아무런 변화도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네. 자네도 걱정이겠지. 하지만 절교한 이상은 하는 수 없어. 내가 있든 없든 여하튼 우리 집에 출입하는 것만은 삼가주었으면 하네. 알겠네. 여보게 5분만 더 앉아있게 다이스키가 부탁했다. 미치오 씨 병은 갑자기 약화될 위험이라도 있는 건가? 글쎄. 그것만 좀 말해주지 않겠나? 그다지 걱정할 것까지는 없어. 히라오카는 침울한 옷으로 한숨을 썩어 대답했다. 만일 말이네. 만일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전에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만나게 해주지 않겠나? 그 외에는 아무 부탁도 하지 않겠네. 그것뿐이야.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지. 그럼 이따금 환자의 상태를 물어보러 사람을 보내도 되겠나? 그건 곤란해. 자네와 나는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나는 앞으로 자네와 교섭할 일이 있다면 그건 미치오를 넘겨줄 때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알았네. 미치오 씨 시신만을 나에게 보여줄 심산이군. 그건 너무해. 그건 너무 잔인해. 히라오카는 다이스키의 눈 속에서 광기에 가까운 무서운 빛을 발견했다. 그럴 리가 있겠나? 침착하게나. 다이스키는 밤 10시가 지나서 몰래 집을 빠져나갔다. 이 시간에 어딜 가시죠? 깜짝 놀라는 가도노에게 잠깐 좀 하고 애매하게 대답을 하고서 나갔다. 히라오카가 살고 있는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대부분의 집들은 불빛이 꺼져 있었다. 저쪽에서 달려오는 한 대의 빈 인력거의 바퀴소리가 그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다이스키는 히라오카의 집 담 가까이까지 가서 멈췄다. 몸을 가까이 대고 하늘 들여다보니 집 안은 어두웠다. 다이스키는 다음날 아침에도 거기에 갔다. 낮에도 그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한여가 물건을 사러 나오기라도 하면 붙잡고서 미치오의 상태를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한여는 결국 나오지 않았다. 히라오카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담 옆에 붙어서 귀를 기울여도 사람 목소리 같은 것은 들리지 않았다. 의사를 불러세워서 그녀의 상태를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히라오카의 집 문전에는 의사가 타고 왔을 것 같은 인력거가 서 있지 않았다. 다이스키는 괴로움을 참으며 기드시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도 먹지 않고 쓰러져 누웠다. 그때 그 무섭게 이글거리던 태양은 겨우 서산해지고 점차로 별빛이 또렷해졌다. 다이스키는 미치오 집 문 안을 두세 번 왔다 갔다 했다. 처마등 밑에 다다를 때마다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5분 내지 10분쯤 꿈짝 않고 있었다. 그러나 집안 동정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다이스키가 처마등 밑에 가서 멈춰 설 때마다 도마뱀 부치가 처마등 유리에 몸을 살짝 붙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검은 그림자는 유리의 비스튬한 면에 비친 채 움직이지 않았다. 다이스키는 도마뱀 부치가 눈에 띌 때마다 몹시 불쾌했다. 그는 신경이 예민해진 나머지 어떤 미신에 빠져들었다. 미치오가 위험하다고 상상했다. 미치오가 지금 무척 괴로워하고 있다는 상상도 했다.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해서 죽지도 못하고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상상도 해보았다. 다이스키는 주먹을 불꾼 쥐고서 부서실 정도로 히라우카의 진문을 두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은 히라우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손가락 하나 될 권리가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다이스키는 무서워진 나머지 뛰기 시작했다. 조용한 골목 안에 자신의 발소리만이 크게 울렸다. 길가에 돌계단이 있었다. 다이스키는 몽롱한 상태로 거기에 주저앉은 채 이마를 손으로 누르고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감았던 눈을 떠보니 커다란 검은 문이 보였다. 문 위로는 굵은 수나무 가지가 생울타리 밖으로까지 뻗어 있었다. 다이스키는 절 입구에서 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일어섰다. 멍한 상태에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 잠시 걷다 보니 다시 히라우칸의 골목으로 들어섰다. 꿈을 꾸듯이 처마등 앞에서 멈춰섰다. 도마뱀 부치는 아직도 같은 곳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도 역시 타는 듯한 태양이 높이 떠올랐다. 바깥 세상은 강렬한 빛을 받아 온통이 글거리기 시작했다. 다이스키는 참고 누워있다가 결국 8시가 넘어서 일어났다. 일어나자마자 현기증이 났다. 그러고 있는데 가도노가 와서 손님이 왔다는 말을 전하고서는 그대로 입구에 서서 놀란 얼굴로 다이스키를 쳐다보았다. 그때 텐마루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안내도 받지 않고 형 세이구가 불쑥 들어왔다. 아 이쪽으로 하며 자리를 권하는 것조차 힘겨웠다. 정말 덥네. 집에도 별일 없겠지요? 오늘 실은 너에게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 왔는데 말하며 봉투 뒷면을 다이스키에게 보이고서는 이 사람을 아니? 하고 물었다. 거기에는 히라우카의 주소와 이름이 차필로 쓰여있었다. 압니다. 전에 네 동급생이었다고 하는데 정말이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아내도 아냐? 압니다. 형은 다시 부채를 접어서 두세 번 팔랑거렸다. 그러고 나서 약간 몸을 앞으로 숙이고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 사람이 아내와 네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다이스키는 애초부터 아무것도 숨길 생각은 없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히 물어왔을 때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그간의 일을 어떻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쉽사리 대답이 나오지를 않았다. 실은 히라우카라는 사람이 이런 편지를 아버님 앞으로 보내왔는데 말이야. 읽어볼 거냐? 다이스키는 잠자코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있었다. 한 줄 두 줄 읽어감에 따라 읽고 난 부분이 다이스키의 손끝에서 길게 드리워졌다. 드리워진 부분이 두 자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끝날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 쓰여있는 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형은 충격을 받은 탓인지 잠시 부채질을 멈추었다. 도대체 어쩔 셈으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단 말이냐? 어떤 여자하고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가 있지 않느냐? 너라고 전혀 방탕을 해본 적이 없는 것도 아닐 거다. 이런 감당도 못할 짓을 할 바에야 이제까지 돈 쓴 보람이 없지 않느냐? 형수는 울고 있다. 그렇습니까? 아버님은 노발대발이시다. 너는 평소부터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 그래도 언젠가 철이 들 때가 우리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잘 대해 주었다.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인간이라고 나도 체념해버렸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인간만큼 위험한 건 없다. 너야 네가 좋아서 그러고 있는 것이니 상관없겠지만 아버님이나 내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봐라. 너라고 가족의 명예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 오늘 나는 아버님 심부름으로 온 거다. 너는 얼마 전부터 집 근처에 얼신도 하지 않게 되었구나. 여느 때 같으면 아버님이 너를 불러들여서 다그치시겠지만 오늘은 얼굴도 보기 싫으니 나보고 가서 만일 너에게 변명할 것이 있으면 변명을 들어보고 또 변명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히라오카의 말이 전부 근거 있는 사실이라면 아버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 아버님과는 만나지 않겠다. 어디를 가더라도 뭘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그 대신 앞으로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버지라고 생각지도 말아달라고 말이다. 당연한 일이지. 그래서 네 말을 들어보니 히라오카의 편지에는 전혀 거실지 없는 것 같으니 하는 수 없다. 게다가 너는 이번 일에 대해서 후회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죄를 하려는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래서야 나도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님께 대신 변명해 줄 여지도 없지.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너에게 전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버님 말씀은 알아들었겠지? 잘 알았습니다. 너는 바보 천치다. 얼간이 녀석. 평소에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입심이 센 놈이 정작 이런 때는 벙어리라도 된 것처럼 잠잡고 있구나. 그리고 뒤에서는 부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나쁜 짓이나 하고 말이야. 이제까지는 무엇 때문에 교육을 받은 거냐. 형은 데빌 위에 편지를 짚더니 말기 시작했다. 조용한 방 안에 두루마리 종이의 소리만이 바삭바삭 들렸다. 형은 그걸 원래대로 봉투에 넣어서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그럼 돌아가겠다. 나도 이제 다시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 형이 나간 뒤에 다이스키는 한동안 그대로 꼼짝 않고 있었다. 가돈호가 찻잔을 치우러 왔을 때 갑자기 일어서며 가돈호 나는 잠깐 일자리를 알아보고 오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급히 모자를 쓰고 양산도 바치지 않은 채 한창의 빛이 뜨거운 거리로 뛰어나갔다. 다이스키는 푹푹 찌는 듯한 거리를 뛰듯이 급한 걸음으로 걸었다. 태양은 다이스키의 머리 위로 위에서 내리치고 있었다. 메마른 먼지가 풀티처럼 그의 맨발에 들러붙었다. 그는 오글오글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타들어간다. 타들어가. 걸으면서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다바시로 가서 전차를 탔다. 전차는 거침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아 움직이는구나. 온 세상이 움직인다. 옆 사람에게 들릴만한 소리로 말했다. 그의 머리는 전차의 속력에 비례해서 어지럽게 돌기 시작했다. 문득 빨간 우체통이 눈에 띄었다. 그러자 그 빨간색이 갑자기 다이스키의 머리 속을 헤집고 들어와 빙빙 돌기 시작했다. 양산집 간판에 빨간 양산 4개가 겹쳐진 채 높이 매달려 있었다. 양산 색깔이 또 다이스키의 머리로 들어와 뱅글뱅글 소용돌이를 쳤다. 내 거리에서 빨간색의 커다란 풍선을 팔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전차가 갑자기 모퉁이를 돌자 풍선이 쫓아와서 다이스키의 머리에 들러붙었다. 소포 우편물을 실은 빨간 차가 잠시 전차와 스치듯 지나갈 때 또 그 빨간색이 다이스키의 머리 속에 흡착했다. 담배 가게 입구에 쳐놓은 포렴이 빨겠다. 대매출이라고 쓰여있는 깃발도 새빨겠다. 전신주가 빨겠다. 빨간 페인트칠을 한 간판이 계속 이어졌다. 나중에는 세상이 온통 새빨개졌다. 그리고 다이스키의 머릿속을 중심으로 해서 뱅글뱅글 불길을 내뿜으며 회전했다. 다이스키는 머릿속이 다 타버릴 때까지 계속 전차를 타고 가겠노라고 결심했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긴 소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